액자 뒤에서 푸른 액체가 흐르고 있다 이리 오렴 이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이브라는 공포 쭈꾸루 게임입니다 워낙 정말 유명한 쭈꾸루 게임이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아실 텐데 이게 정말 놀랍게도 스팀에서 새롭게 리메이크 돼서 출시가 됐다고 하네요 보통 옛날 쭈꾸루 게임들은 3대4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정말 놀랍게도 16대9의 화면 비율을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 원래 한국어 정발이 아니었어서 출시됐다는 소식은 알고 있었지만 건드리지 않고 있었다가 최근에 한글 정발까지 완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고 와봤어요 장작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한번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스탑 뭐지? 변깃물 소리가 간낮에 회색빛 하늘 아래 이브와 그녀의 부모님은 미술관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잊은 건 없니 이브? 맞다 손수건은 챙겼니? 있잖아 생일 선물로 줬던 거 주머니 안에 잘 챙겨둬야 해?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요즘도 손수건을 선물로 받거나 쓰는 사람이 있나? 거의 못 본 것 같은데 자 도착했네 이브는 미술관 처음 와보지? 오늘 보러 온 건 게르테나라는 사람의 전시회인데 그림 말고도 조각이라든가 여러 재미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분명 이브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거야 접수하고 올까? 그래 그리고 전단지도 받아가자 응? 먼저 보고 있겠다고? 정말 이브도 참 어쩔 수 없네 미술관 안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 알겠지? 뭐 너라면 걱정 없지만 얼마나 애가 조용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렴 서서서서 오! 인터페이스 너무 예뻐요 레이스 손수건 엄마한테 받은 소중한 하얀 손수건 저장이 따로 없네? 한 대 피우고 올까? 꼼꼼히 다 봐줘야지 게르테나전에 전단지가 걸려있다 게르테나전 말고 다른 전시회의 전단지다 아빠는 접수처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많은 전단지가 쌓여있다 다양한 그림의 협서를 팔고 있다 저장 뭐지? 난 저장을 한 기억이 없는데 여기 오토세이브라고 적혀있구나 죄송합니다 세이브 이브 일하는데 방해하면 안되잖니 차! 나도 알고 있다고요 어서오세요 게르테나의 세계 오늘은 땡땡땡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문해주셔서 본관에서는 현재 바이스 게르테나전 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게르테나씨가 말년에 그리신 아름다운 작품들을 부디 마음가능대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있어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게 어려운 글자인가 봐요 흠 이게 잡지같은거에 자주 실리는 그건가? 이 작품 내 눈으로 직접 보고싶었어 역시 책에서 보는거랑은 전혀 다르네 분위기가 정말 무슨 소린지 알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심해라 심해의 땡땡 사람이 들어가는게 허락되지 않은 그 세계를 땡땡하기 위해 나는 캔버스 안에서 그 세계를 땡땡했지 땡땡이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어 왠지 이 바닥 바로 밑에 정말로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는거 같아 이런게 실존하면 지를거 같은데 꽤나 커다란 작품이네 악의 없는 땡땡 물가의 땡땡 야 역시 게르테나 선생님이야 보면 볼수록 깊은 매력이 느껴져 이게 이 원본 일본판으로 보면은 아마 이게 한자로 적혀있어서 못읽는걸로 알고 있어요 땡땡의 정식 영원한 잠 작품에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작품은 대단하지만 좀 더 위쪽에서 내려다보고 싶네 정신의 땡땡땡 보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은 너무 가까우지만 다칠수 땡땡땡땡한 육체에서만 피어납니다 이거 작은 충격으로 저 줄기 부분이 부러지거나 하는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게 되면 대체 얼마를 변상해야 하는걸까? 무서워라 정말 속세에 찌든 듯한 생각이로군요 마음에 들어요 개성없는 파수꾼 정말 멋진 그림이네 이런건 어떻게 해야 그릴 수 있을까? 기침하는 남자 게르테나씨는 역시 대단해 아무리 존경해도 모자랄정도야 아 당신이 살아있었다면 반드시 제자로 들어갔을텐데 뭔가 약간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생겨서 뭔가 특수한 사람인가? 했는데 그냥 평범하네요 물음표 물음표 이제 위로 올라가 봅시다 바깥은 날이 흐리다 테이블에 올려져 있는 땡땡 어? 어? 어 뭐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처음 플레이하는 것처럼 합시다 흠 신문을 잡는 귀 부인 걱정 땡땡 예쁜 사람이네 근데 이거 실존하는 인물일까? 게르테나는 실존하는 사람은 거의 그리지 않는다고들 하니까 그걸 왜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하세요? 저 아세요? 하지만 정말 있는 사람 같지? 이 여성분이라던가 대단하네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말 걸었구나 죄송합니다 땡땡의 잔 어머 굉장하네 이 그림은 거실에 걸어두면 좋겠는걸 음 정말 멋지네 게르테나 선생님의 재능에 질투가 날 정도야 하하하 이 작품은 조금 맛있어 보여 입가심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니까 어쩌면 과자일지도 되게 작품과 제목을 잘 지은 느낌이에요 입가심 나무라 어우 너무 멋있는걸 비록 진짜 장인이 만든 작품이 아닌 게임에서의 작품이지만 난 이 작품도 되게 높이 사요 애초에 입을 하는 게임 자체가 명작이기도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작품들 또한 되게 개성 넘치고 진짜 그럴듯한 제목을 갖고 있어 이 알록달록한 거 갖고 싶어 혼날 거야 재미없어 안돼 뭐 왜 이렇게 잔뜩 매달려 있는데 치사해 그리고 넌 싸가지가 없지 철석 개르테나는 꽤 마이너한 예술가니까 말이야 이런 작은 장소에서 전시회를 할 수밖에 없는걸까 이 정도면 개 큰 거 아니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을텐데 모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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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작품 수가 적지 않아 좀 더 있지 않았던가 여기 안 들어가거나 경빈이 뭐니 해서 전부 다 전시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허어 전시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고양이다 엄마 고양이 그림이 있어 알겠으니까 조용히 하렴 큰소리내면 안돼 3층은 휴게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땡땡땡은 다이아몬드 쓰디쓴 과실 지정석 이상한 소파 하지만 난 그런 점이 좋아 앉아보고 싶지만 안되겠지 무개성 그러네 색깔만 다르고 진짜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무개성 내가 생각하기에 게르테나가 말하는 개성이라는 건 표정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 아 그러고 보니까 얼굴도 없네 그래서 이 조각상들은 머리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 오 알아주니 기뻐 역시 그렇겠지 예술작품이란 거는 이제 제작사의 의도도 분명히 있지만 그냥 그 작품 자체를 보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제 예술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르테나가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재미가 또 굉장히 좋죠 어? 뭐야 3층이 있네? 오 오리지널과는 다르게 구조가 좀 바뀌었군요 아 아닌가? 아니 기억이 안 나 너무 옛날이라 오 깜짝이야 C를 누르니까 확대가 되네요 자 땡땡땡의 세계 처음 하시는 거 아니었나요? 아 그렇지 우린 지금 처음 하는 거지 뭐였지? 정전인가? 흑음이 사라졌어 어? 검은 모습의 그대 뭐야 이거? 매달린 남자 아 아까 어떤 사람이 보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읽지 못했던 작품인가? 아 급 조용해지니까 되게 무서운데요 바깥은 날이 흐리다 여기 저장을 하라고 아주 대놓고 번쩍번쩍하고 있군요 나 여기 이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게르테나전의 포스터다 바깥은 어두컴컴컴하다? 밖은 어두컴컴컴하다? 어? 홀리 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뭐 어떻게 하라고 깜짝이야 뭐야 기침하는 남자 네가 기침했니?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 여기 방금 누가 지나갔어 어? 어? 미친 누군가가 두드린 흔적이다 미쳤나봐 어? 꺼내줄까? 여러분 이 발자국 소리가 제 발자국 소리가 아니네요? 지금 계속 쿵쿵 이런 소리가 조금씩 작게 들리는데 내 발자국 소리가 아니구나 이거 어? 과일이 떨어져 있다? 허어 그림에서 과일이 튀어나왔어요 이 얼마나 대단한 창조경쟁인가 이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군 응? 액자 뒤에서 푸른 액체가 흐르고 있다 이리 오렴 이브 비밀의 장소 알려줄게 헛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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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원래 다 쳐있었는데? 잠깐만 저장하고 갈까? 허어 그림 속으로 빠졌어 오잉? 알 수 없는 그림이 있어 땡땡땡 모양 물고기 잠겨있다 이제 본편의 시작이로군요 이디 오 이디 오렴 그 장미가 땡땡 순간 당신도 땡땡땡 거야 의자 위에 장미가 피어있는 꽃병이 있다 아무것도 안해야지 여기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죄송합니다 빨리 진행할게요 장미를 가져간다 빨간 장미꽃을 얻었다 오오 왼쪽 위에 인터페이스 이 의자라면 밀어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어이야 누가 봐도 정말 위험하게 생겼는데 액자 밖으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려져 있다 뭔가 떨어져 있어 파란색 열쇠를 얻었다 뭐지? 생각보다 그렇게 무섭지 않은데? 귀여워 표정이 바뀐거 없지 이건 뭐지? 어? 이거 왜 여기있어? 물이 들어있는 꽃병이 있다 빨간 장미꽃을 심는다 왼쪽 위에 이제 3칸만 있던 초록색이 5칸으로 꽉 찼어요 빨간 장미꽃이 건강해졌다 꽃병 속에 물이 없어졌다 장미와 당신은 일심동체 목숨을 소중히 여겨 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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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엄마야 글자가 막 떨어지네 파란색 열쇠를 사용했다 자동으로 사용이 되네요 빨간 장미꽃 새빨간 진짜 장미 조화만큼이나 아름답다 모서리 주의 어? 뭐가 움직이고 있어 뭐야 이거? 난 개미 난 그림 좋아해 내 그림 보고 싶지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 거미 그림이 걸려있다 나비 그림이 걸려있다 벌 뭐 낭벌레 프롤로그 제1장 2장 최종 장 단대기가 그려져 있어요 바닥이 뚫려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읍 박수? 어ón 한데 맞으니까 왼쪽 위에 초록색이 하나 달았네요 아 이게 확실히 그래도 한 번 해봤던 게임이라 한 10년 전에 했던 게임이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거 원래 이제 내가 맨 처음 플레이했었으면 진짜 비명을 다 지르고 오만 난리를 다쳤을 텐데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리액션이 안 나오네요. 억지로 하는 것보단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기억이 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개미 그림이 걸려있다. 잘 보니 이 그림은 벽에서 떼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좀 이따가 떼자. 아 깜짝이야. 아 이건 아유 이건 예상치 못했네. 아 놀래라. 잠겨있다. 왜 손나오고 난리세요. 된다. 개미 그림을 얻었다. 개미 그림 갖고 왔어. 아 그건 내 그림. 역시 멋있어. 반. 뭐야 귀여워. 개미 그림. 개미가 커다랗게 그려져 있다. 튼튼한 액자 안에 들어가 있다. 바닥이 뚫려있어서 지나갈 수 없다. 개미 그림을 여기에 둘까? 촛. 아으! 그림 속에 개미가 찌부러져버렸다. 설마... 내 그림 어떻게 해냈어? 얘가 죽진 않았구나. 뭐... 그림 쯤이야? 뭔가 떨어져 있다. 초록색 열쇠를 얻었다. 어? 어... 어... 이거 저... 저 왜 저리 미쳤나봐. 어? 모노지롱? 어? 어? 근데 저 그림을 확인을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로드해보자. 그림을 먼저 보고 주웠어야 됐는데, 그치? 에필로그... 머리가 없는 조각상이 있다. 무게성의 작품 중 하나군요? 안녕히 계세요. 어? 무슨 소리지? 헉! 물 위에서 건너려다가 떨어졌구나. 그림에 구멍이 뚫려버렸다. 불쌍한 것. 내 그림 어떻게 됐어? 야, 알빠야? 미안해. 저장. 가자. 초록색 열쇠를 사용했다. 왜 무서워. 왜 이렇게 생겼는데? 벽에 물고기 모양의 구멍이 나 있다. 세이브 되게 자주 하게 해주네. 그래. 그래, 뭐 하라는데 해야지. 뭐야, 이건. 무언가가 체조로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가볼까? 수납장 위에 뭔가가 보이지만 손이 닿지 않아.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상자 안에는 작은 동물의 박제가 가득 들어있다. 으아! 더러운 팔레트와 붓이 들어있다. 상자 안에는 뭔지 모를 식물이 들어있다. 이건 뭐지? 누르면 움직일 것 같은 받침대가 있다. 아... 오케이. 상자 안에는 더러운 신발과 장갑이 들어있다. 꼭. 쪽쪽쪽쪽쪽쪽쪽. 어?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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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받침대 밑에 다리가 네 개 있다. 관찰한다. 귀를 기울인다. 다리를 본다. 아무것도 안 한다. 관찰한다. 아무래도 이건 의자인 듯하다. 의자가 지금 자신의 의지로 다리를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귀를 기울인다. 스커트처럼 보이는 천 속에서 희미하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다리를 본다. 각각의 다리가 하이힐을 신고 있다. 응? 다리 하나만 하이힐을 신고 있지 않아. 아... 하이힐을 찾아주면 되는 건가? 뭐지? 여기부터 봅시다. 잉? 숨바꼭질 할래? 네? 요리사의 솜씨. 커튼 아래 버튼이 있다. 짜잔. 어? 어째선지 내가 쓰러진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커튼 아래 버튼이 있다. 어? 아우!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물렸다. 아! 나 피 달았어. 에? 한 번 봐? 커튼 아래 버튼이 있다. 어? 어떻게 해? 부금이 사라졌어! 아니! 진짜! 어! 들켰다. 경품 줄게. 어? 오! 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물고기가 떨어졌어요? 나무 물고기 머리를 얻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물고기 머리. 꼬리는 어디 있을까? 다시 복구됐다. 부금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내 HP가 지금 너무 적은데? 괜찮은 건가? 이 머리를 여기에다 끼울 수 있지 않을까? 아, 완성을 해야 되는 건가? 아... 아... 이게... 그 물고기의 몸통 부분인가봐요. 뒷부분. 이게 어떻게 해야되냐? 아무것도 안 온다. 찾아봐야 되나? 어? 상자 안쪽에 하늘색을 띈 작은 하이힐이 보인다. 유리로 된 하이힐을 얻었다. 어? 여기 숨어있었군. 하이힐을 건넨다. 작은 하이힐을 도왔다. 띵. 어? 날 따라다니네? 오케이. 뒤에서 따라오는 듯하다. 거기 서! 의자 위에 올라탄다. 뭔가 있어. 나무 물고기 꼬리를 얻었다. 호잇! 나무 물고기 머리와 나무 물고기 꼬리가 이어져 하나가 됐다. 물고기 모양을 얻었다. 뭐야, 그냥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의자가 돌아다니고 있다. 물고기 모형. 머리와 꼬리를 붙이니 물고기의 모습이 됐다. 누가 봐도 여기다 꽂아야 되는 거죠? 끼워볼까? 허어! 이 맛은! 미미! 저장하고. 앗, 어 깜짝이야 뭐야. 앟! 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아니에요. 어, 저장. 저장이 아니라 회복. 오, 이게 침을 밟으면 피가 나네. 혀가 움직이고 있다. 퇴업장치 식물. 화분에 작은 떡잎이 자라나있다. 운밸런스한 상자 잊었을 즈음에 사나운 입술주의 이 친구요? 배고파 먹을 걸 낸 아아 바닥에 떡잎 모양의 나사가 꽂혀있다 돌려본다 더이상 돌릴수 없는듯하다 나 뭘 돌린거지? 어? 이거 좀 자란거 아니야? 화분에 작은 나무가 자라있다 더 키우면 되는건가 뭐지? 천장에 인형이 매달려있다 어? 인형이 떨어져있다 어? 떨어지니까 뒤쪽에 태엽이 있어 아 이걸 계속 돌려가지고 중앙에 있는 식물을 자라게 하면 되나봐 내가 지금 모르는 척하는게 아니라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나 이거 그냥 게임에 새로운건가? 난 전혀 지금 완전 새로운데? 거짓말쟁이들의 방 다 자랐다 가지끝에 작은 꽃봉으로 보이는 곳이 있다 이게 뭐여 아직 모자라는건가? 더 키워야돼? 더 키워야돼? 어떻게 해야되지? 아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왕따가 한 명 있어 진실을 말하는건 초록색 옷뿐이야 F-6 거기가 올바른 위치야 B-2 우기고 있고 그래서 얘지 않을까? 왕따는? 이게 막 참거짓 이런거보다 그냥 소외된 친구를 고르는거 같은데 B-2 여기 여기 빠졌다 바닥에 있는 구멍에 떡잎 모양의 나사가 놓여있다 이거 다른 데 열면 어떻게 되지? 궁금한데 뭔소리야? 오우 노우 그림이 거짓말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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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들이 다 같이 무기를 들고 있어 얜 망치 칼 칼 쌍칼? 아니면 가위? 얘도 칼 안돼 칼색 불쌍해 퇴업장치 식물 화분에 나무에 파란 열매가 열려있다 딴다 파란 열매를 얻었다 저장 아! 어떤 개색 너구나 악수 파란 열매 본적 없는 색상의 신비한 냄새가 나는 열매 이거 주면 되지 않을까? 배고파 음식 내놔 그 음식 내놔 파란 열매를 줄까? 입안에 넣었다 맛있다 이거 너 마음에 든다 여기 통과시켜준다 내 입 안으로 빠져나가라 그 들어 가도 되는 거지? 어 들어가졌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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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포기하지 않아 아씨 깜짝이야 저기 아 여기에서 떨어지는구나 어이구 씨 세이브가 너무 개념인데? 이게 내 기억으로는 비밀길이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숨결 어? 어? 여기 있다 그림자 비밀길 땡땡을 땡땡 먹는 땡땡 땡땡을 참 좋아하시나봐요 에 greetings 흠 음 펜 페니eg 앤 cyst 목 업 마음의 상처 담배 피우는 땡땡 연기 모양이 하트야 마음의 소리 잠겨있고 붉은 옷의 여인 아이씨 깜짝이야 뭐야 쟤 웃음소리 들려서 다시 보려고 했더니 떨어졌어 뭔가 떨어져있다 빨간색 열쇠를 얻었다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 보이네요 하반신이 지금 액자에 걸려있어가지고 마음이가 아파 팔꿈치 다 까지겄네 어 뭐야 이거 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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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왜? 왜요? 누구세요? 하하하하하하 아 뭐야 캔버스 안의 여인들 이곳에 여성은 곧장 남의 물건을 탐낸다. 점찍히면 꽤나 곤란해진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자신이 만족할때까지 미친듯이 쫓아오기 때문이다. 어디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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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점이 있다면 그녀들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이다. 으음 그래서 나는 문을 열 수 있지만 쟤는 못 열고 있었던 거군요 책 사이에 글자가 적힌 책갈피가 꽂혀있다. 즐거워어? 즐거워 조회수 잘 나올 생각에 벌써부터 싱글벙글하는구만 세계미술관 다양한 미술관들의 사진이 실려있다 움직이는 그림책 저자 그림 액삭삭삭삭스 깜빡쟁이와 갈레트 데 루아 크랭으로 그려진 그림책인 듯하다 어? 깜빡쟁이와 갈레트 데 루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오늘은 널 위해서 갈레트 데 루아를 만들었어 그게 뭐야? 이 파이 안에 코인을 넣어서 먹은 파이 안에 그 코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야 재밌겠다! 그렇지? 그럼 나눠줄게 자 원하는걸 골라 잘 먹겠습니다 우물우물 앗! 왜그래? 뭔가 단단한걸 삼켜버렸어 아하 깜빡쟁이네 분명 동전이었겠네 어쩌지 동전은 작으니까 괜찮아 똥으로 나오겠지 뭐 그럼 정리하고 올게 엄마 왜그래? 서재 열쇠 본적 없니? 서재 열쇠? 그건 보통 저 테이블 위에 어라? 동전이다 이 동전은 분명 파이 안에 넣었을텐데 혹시 어디로 간걸까? 아빠한테 혼나겠는걸 어쩌지? 나도 참 깜빡했네 열쇠 찾았어 지금 문을 열게 착한 아이구나 문도 열어주고 물이 들어있는 꽃병이 있다 아직은 하지 맙시다 피가 아직 3칸이나 있으니 영혼의 자비 어? 이상한 애가 쓰러져있어 여기부터 보자 천막 아래에 땡땡 뭐야 저기 생쥐야? 뭐가 있는데? 호병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다 그 장미 땡은 때의 장신 당신도 것이다 당신도 땡땡 것이다 라고 나와야되는거 아니야? 이거 오타 같은데? 그 장미가 지는 때 당신도 죽을 것이다 약간 이런거 아닐까? 장미와 그대는 일심동체 생명의 무게를 알도록 하라 잠겨있다 여기 뭐가 있는데요 파란 장미꽃잎이 떨어져있다 창문이 흐릿해서 아니 보이지 않는다 바닥에 피같은 것이 묻어있다 푸른 옷의 여인 헉 푸른 옷의 여인은 없소 채우고 건강해졌다 이 시각 extended 울창하는 산 누군가 쓰러져있다 관찰해보자 응? 잘 보니 남자가 손에 열쇠를 쥐고 있다 가져가자 작은 열쇠를 얻었다 으으으으으으으으응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본다 무척 괴로워보인다 또 두드려 또 두... 말을 걸어본다 괴로워보인다 혀가 움직이고 있다 랠랠랠랠랠랠 땡땡땡인 그림 머리가 없는 조각상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작은 열쇠 남자 가지고 있었다 어디 열쇠일까? 왼쪽에 잠겨져있던 문 아닐까요? 여기? 응 그러네 어? 의자가 있다 문 못열지롱 누매한 것 꽃잎이 적은 장미가 떨어져 있다 파란 장미꽃을 얻었다 오케이 하하 못났 아잇 개샥 아 깜짝이야 아씨 개놀랐네 아 저기 깨고 나올 줄은 몰랐지 물이 들어있는 꽃병이 있다 파란 장미꽃을 심는다 파란 장미꽃이 활기를 되찾았다 아 영원의 자비 자비로움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장미꽃을 무한정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기적의 물병인 거예요 아오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이제 이 파란 장미꽃을 이제 괴롭지 않잖아 어? 어 이 이번엔 또 뭐야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단 말이야 어라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 맞지? 아 다행이다 나 말고도 사람이 있었구나 그래 그럼 너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는구나 나도 너랑 비슷한 상황이야 게다가 이 장미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내 몸에도 통증이 느껴지더라고 아깐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내가 아프지 않게 도와줘서 고마워 그래서 우선은 말이야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지 않을래? 이런 기분 나쁜 장소 계속 있다가는 이상해지고 말 거야 그러고 보니 아직 이름도 안 물어봤구나 나는 겟이라고 해 네 이름은? 이브 이브 이브라고 하는구나 아이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줄게 가자 이브 아 방금 그건 조금 놀랐을 뿐이야 정말이래도 아무튼 이런 이상한 게 있으니까 조심해서 나아가자 얘가 말투가 지금 여성스러워가지고 좀 혼란스러우실 수 있는데 우선 출구를 찾을 때까지 잘 부탁해 이 키를 누르면은 게리한테 말을 걸 수 있네요 일단 남자가 맞습니다 말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여성스러운 말투를 하는 건지는 본인도 모를 거예요 아마 물창한 산 이런 거는 뭐 미리 얘기해줘도 전혀 상관없는 요소니까 얘기를 해드리고 갈게요 혀가 움직이고 있다 땡땡땡인 그림 응? 무슨 일 있니? 아 이 작품의 제목? 추상적인 그림이라는데? 이해됐니? 뭔 뜻이요? 응? 의미? 음... 그건 저기... 즉... 추상적인 그림이라는 뜻이야 뭐 어쨌든 못 읽는 문장이 있으면 내가 읽어줄게 자... 이때까지 못 봤던 거 전부 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읽어버릴 거야 이거 그림을 이거 그림을 온전히 해석하는 것도 일종의 도전 과제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 돌아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돌아가 봅시다 이건 사나운 입술인 걸까? 사나운 입술이 뭐야? 나도 잘 몰라 잊었을 즈음에 인형이 떨어져 있다 거짓말쟁이들의 방 왜 이 그림만 너덜너덜한 거지? 어 이거 돌아갔을 때 개리가 상호작용이 되는 거 보니까 어 이거 되게 잘 돼 있는데요? 다 돌아가면서 개리의 반응을 보는 것도 재밌겠다 하나씩 보자 이 녀석 아까 나한테 침을 뱉었던 녀석이잖아 앞에 서 있으면 위험해 또 침을 뱉을지도 태엽장치 식물 가지 끝이 빙글빙글 말려있는 게 재밌게 생겼네 무슨 나물까? 우와 이거 대박이다 언밸런스한 상자 이 의자에서 무슨 소리 안 나? 어디서 들리는 소리지? 아 이 천 안쪽에서 나는 소리네 대체 어떡해 아 잠깐 아프잖아 알겠으니까 치지마 내가 잘못했어 오 이런 상호작용까지? 이게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게 하나도 지루하거나 그러지 않네요 뭐지? 이 검은건? 뭔지 뭐야 너 커다란 주제에 건방지게 뭐? 나 그림 찾고 있어 바쁘니까 저리 가 이브 얘 밟아도 되니? 안돼 알겠어 기하학 모양의 물고기 알 수 없는 그림이 있어 장미와 당신은 일심동체 오오 맞았어 목숨의 소중함을 알도록 해 일심동체가 맞네 표정이 자 다 둘러봤다 이제 돌아가자 왼쪽으로 가봅시다 천막 아래에 패촌 장미와 그대는 일심동체 장미 시드는 때에 당신도 시들 것이다 창문이 깨져 있다 푸른 옷의 여인 사삿 삿 삿 의자가 있다 아 여기로 이렇게 위로 올라왔구나 하하 얘가 부지런하네 머리가 없는 조각상이 있다 뭐야 이거 방해되네 이브 잠시만 떨어져 있어 볼래? 좋아 이제 지나갈 수 있겠다 그럼 가보자 친구 결혼식 날에 희뿜이 얼굴이지 않을까? 비탄에 잠긴 신부 비탄에 잠긴 신랑 이건 나네 하하하하 신부의 오른손 신부의 왼손 이 액자는 왜 이렇게 낮은 곳에 있는 거지? 알 수 없는 무언가가 길을 막고 있다 만져본다 아우 쉿 앗 괜찮니? 이건 다가가지 않는 편이 좋겠는걸? 아 되게 만지고 싶게 생겼는데 등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인형은 아닌 듯하다 개리에게 치워달라고 해볼까? 찔리고 싶지 않아 여긴 나중에 다시 오지 않을래? 겁쟁이 차짠의 이야기를 들어라 커다란 찻잔에 글자가 새겨져 있다 우리들은 같은 색의 컵이 아니면 차를 타지 않는다 확실히 찻잔도 컵도 각각 색이 4개씩 있나보네 음... 밀 수 있군 망했는데? 엉 어? 이렇게 한다고? 저 사람은 황 화면에 홍차향기가 풍기기 시작했다 어쩌라고 향기에 민감한 가시고양이 어? 이거 뭐라고 읽는 걸까? 향기에 민감한 가시냥이? 가시고양이? 가시고양이 나도 어느 종이냐고 하면 가시고양이에 가깝다고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게르테나는 꽤 그럴듯한 단어들을 잘 만들어내니까 읽을 때 고생한단 말이지 그럼 앞에 가시냥이가 있으려나? 돌아가면 되나? 뭐야 이거 액자에서 뭔가 삐져나와있다 꼬리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도 문앞에 있던 이상한 게 사라졌어 이걸로 안에 들어갈 수 있겠는걸? 아 고양이가 여기에서 여기로 들어간 거구나 와인 소파 커다란 와인잔이 대각선으로 잘려있으며 안에는 빨간색 쿠션이 들어있다 그렇게 앉기 편해 보이진 않네 하하하하 우울 어려운 글자로 적힌 제목이다 우울이라고 읽어 뭐 이런 곳에 있다보면 우울해질 만도 하네 퍼즐 컬러풀한 해골이다 이거 가짜 맞지? 감정 사람처럼 보이는 나무조형이다 이런 걸 잘도 생각해냈네 어쩌라는 거지? 이 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 여기 굉장히 어 꺄악! 뭐야 이거 기분 나빠 바닥에 눈이 달려있는 건데 밟아도 되는 건가? 안 밟아져요? 왠지 이놈만 충혈된 것 같지 않니? 얼음으로 된 산처럼 보이는 그림이 걸려있다 하얀 뱀의 그림이 걸려있다 잘 보니 눈 부분이 파여져 있다 커피와 케이크가 그려진 그림이 걸려있다 매달린 여인의 그림이 걸려있다 쟤 뭐요?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 꽃 줬네 그 꽃을 줘면 여기 지나가게 해줄게 꽃 줄래? 주지 않는다 notation 꼭 나 t 이노 이소 저희 이소 양 예스 베이비 의자 위에 뭔가가 넣어있다 안약 안약 안약을 이 친구에게 넣어주면? 안약 작은 병에 들어있다 눈이 아플 때 사용한다고 한다 같이 빤히 바라보자 쩜쩜쩜쩜쩜 잠깐 이브 뭐하는거니? 안약을 넣는다 안약을 눈에 흘려넣었다 초롱초롱 음? 안약을 넣은 눈이 벽쪽을 바라보고 있다 어? 벽에서 위화감이 느껴진다 숨겨진 통로를 발견했다 에? 발밑에 뭔가가 떨어져있다 빨간 유리구슬을 얻었다 빨간 유리구슬이라면 뱀의 눈? 작고 예쁜 구슬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하얀 뱀의 그림이 걸려있다 잘 보니 눈 부분이 파여져있다 빨간 유리구슬을 끼워보자 액자 뒤에 글자가 적혀있다 커다란 나무 안에 커다란... 커다란 나무 안에? 커다란 나무 커다란 나무? 잘 보니 잎사귀 안에 뭔가가 빛나고 있다 이거 반지 맞지? 왜 이런곳에 은색반지를 얻었다 은색반지 은색 그 반지 밑에서 신부의 왼손 신부의 오른손 결혼반지는 왼손이죠 그것도 약지에 빵끗 야아 꽃다발이 떨어졌다 부캐를 얻었다 그래 이 꽃을 요상한 그림에게 주면 부캐 다양한 색상의 꽃이 섞여있는 무척 아름다운 꽃다발 저장 한번 하고 갑시다 그 꽃을 주면 여기 지나가게 해줄게 너무 궁금하니까 빨간 장미꽃 줘봐야지 잠깐만 이분 괜찮겠어? 뭔가 이녀석 믿기 어려운데? 꽃 줄래? 고마워 정말 예쁘네 잘 먹겠습니다 뒤집 부캐를 건네준다 건네줬다 건네줬다 고마워 향기가 좋네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었다 고마워 고마워 약속했으니까 이 문쪽으로 갈 수 있어 그럼 안녕 어? 여기다 막 쳐다보는데? 머리 없는 조각상이 있다 하얀 우리가 매달려 있다 이거 말야 나 이쪽 우리를 당기면 저쪽 우리가 열리는 거지? 뭐야 간단하네 아 미안 역시 단순히 힘으로 할 순 없겠는걸 qual 시간의 파수꾼 글자판에 글자가 떠오르고 있다 꽃잎 한 장 주사오 그러면 당신이 위험한 데 도울게요 어떻게 할까 뭐 꽃잎 한 장쯤이야 거래성님 시간의 파수꾼 문 앞에 철창이 있어 열 수 없다 여인을 그린 그림이 있다 조심해 나 이거랑 비슷한 그림한테 습격당했거든 알고 있다고? 아 그렇구나 여인 그림한테 내 장미를 되찾아줬었지 그건 그렇고 용쾌 잘 도망쳐왔네 이건 뭐요 금세 코끼리에 램프가 걸려있다 신문이 펼쳐지고 있다 신문 읽는 귀 부인 이곳은 어두워서 신문을 읽기 힘들지 금세 코끼리 엉덩이를 찰싹 때리면은 밝게 빛나지 않을까? 찰지구나 그림에 숨겨진 네 개의 숫자를 찾아 문을 두드려라 네 개의 숫자라? 그림에 숨겨진 이라는 건 그림 속에 힌트가 있는 걸지도? 허공을 바라보는 여인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신 에 배상 할 니다 글자가 군데군데 빠져있다 옷병이 있네 물이 증발했어 즐거운 매일 미술관은 조금 신기한 유언지 이상한 것들이 잔뜩 있어 여기서 놀고 있으면 눈 깜짝하는 사이 하루가 끝나버려 아주 멋지지? 그러니까 너도 여기 있는 게 어때? 괜찮아 모두가 있으니까 저 건너편 방을 왜 보여주는 거야 저거 어떻게 가 여인 그림 짱 많아 돈 자랑하는 귀족 잠겨있다 매달린 남자 이 그림 미술관에 있던 거네? 좀 더 자세히 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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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옷의 스텝 뭔가 떨어져있다 구멍이 난 구슬을 얻었다 이 오 요 고 문이 열린듯하다 넌 뭐야? 아네킹의 머리가 있다 이거 원래 없지 않았어요? 들어가보자 거울 앞에 뭔가가 놓여있다 금색 물고기를 얻었다 이건 물고기 뭐야? 꿀같은 게 달려있는데? 아! 방금 주웠던 이상한 공 딱 들어맞는 것 같아 금색 물고기가 구멍이 난 구슬을 합쳤다 금색 램프를 얻었다 와 밝다 공이 전구 부분이었구나 커다란 거울이 있다 거울에 뭔가 적혀있지 않니? 물고기의 단편 노란 여인의 곁에 물고기의 단편? 이거 혹시 아까 이어붙였던 전구말하는 거 아니니? 그걸 하면 벌써 발견했는데 말이지 어이 깜짝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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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이거 이익 개리를 막는다 알겠어 이거 내가 조금 어른스럽지 못했네 자 그럼 가자 어? 위에 바닥에 저희 머리 보고 있는 거 봐봐 마네킹의 머리가 있다 따라 들어온 줄 알았는데 얘랑은 또 다른 애인가 보네 있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엄청 밝은 램프네 괜찮다면 이 코끼리와 교환하지 않을래? 완한다 고마워 그럼 그 코끼리를 줄게 금색 코끼리를 얻었다 아 밝아 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실물 읽기 쉬워져서 최고야 하지만 이렇게 비싸보이는 식물 받아도 되는 거니? 식물이라니? 코끼리가 식물이야? 신문보다 소중한 건 없어 신문을 엄청 좋아하는구나 저기요 가비씨 아우 이 개색 이 램프 금색 코끼리 금색을 띈 커다란 코끼리 모형 진짜 금은 아닌 듯하다 진짜 금이 아니었구나 까비 아 이 코끼리를 3장에 넣는 건가? 넣어보자 이거 어떻게 봐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 이씨 사람을 바보취급해? 어떡하지? 어? 저 금으로된 코끼리 정말 크고 아름다워 이 금으로된 새와 교환해 주지 않을래? 좋아 그럼 코끼리는 여기에 두면 되는걸까? 이렇게 금색새를 교환 금색새를 얻었다 고마워 아 정말 크고 아름다운 황금코끼리야 저 코끼리 진짜 금이 아니긴 하지만 뭐라고? 안 들려 금색새 금으로 된 새 모형 날개가 세밀하게 조각되어 있다 하얀 오리가 매달려 있다 개리에게 금색새를 넣어달라고 했다 그... 그 새가 이렇게 무거웠던가? 뭐... 됐어 빨리 이 안에 조사하자 이렇게 엄중하게 가로막혀 있었으니 분명 뭔가가 출구가 있을지도 몰라 저... 저... 장느! 응? 지쳤다면 느긋하게 쉬어가지 않을래? 괴로운 일들도 사라질 테니까 뭔가가 액자 위에 기대어 세워져 있다 해색열쇠 또 열쇠인가 출고가 아니었네 이, 이브 무슨 일 있니? 뭐? 이 그림에 있는 사람이 이브의 아빠랑 엄마라고? 확실히 듣고 보니 이브랑 닮았을지도 하지만 왜 이런 곳에 그런 그림이 있는 거지? 뭐? 두 사람 모두 어디 있냐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걸? 괜찮을 거야 분명 어딘가에 계실 거야 꽤 마음이 굳은 아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곤란해 하는구나 엄마랑 아빠 무슨 소리일까 방금 그거 잘 모르겠고 일단 자자 그래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이벤트가 어? 진짜 자나? 자니? 해 생겼을 때 가지고 했으니 왠지 불안하다 어? 어? 거짓말이지? 이번에는 잠금장치도 따로 없는데? 뭐니 이 소리 밖에서 왠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브 조심해 뭐 뭐 어쩔 어쩔 TV 저쩔 TV 어? 이 저쪽이었구나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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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좀 해요 엄마 계속 나오는데? 둠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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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싹싹싹 아 이 개새끼 뭐야 마네킹이 왜이렇게 많아 요새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어서 여기에서 도망가는 편이 좋을 것 같네 이브 저걸 봐 건너편에 잠겨있는 문이 있었어 방금 준 회색 열쇠가 있으면 저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저쪽으로 가자 이거 뭔데? 좀 더 놀자 에? 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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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Ž 으흥 이거나 저거나 방해가 되는군 이 녀석들을 치우면 지름길이 될 거야 알겠지? 돌아가자 어 알겠어 이거 작품을 해치면 안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약속이니까 잠깐만 시간을 멈출게요 아싸 저장! 아 저장도 안 돼! 야! 이거 너무 잠깐이잖아! 개샤! 핫소름듯! 아이씨! 하나도 도움 안 돼! 하아! 하아! 여!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겠지? 으아! 꼴 좋다! 자 그럼! 그럼 계속 가보... 어라? 이브? 잠깐! 얼굴빛이 안 좋은데 괜찮아? 어? 이... 이브! 잠깐 정신 차리렴! 이브! 이브! 에? 빨간 장미꽃이 어디에도 없어 에? 에? 내가 가는 길마다 마네킹의 얼굴이 바뀌어요 오잉? 수많은 마네킹 줄여서 숨아 어디에 있어도 모두가 이쪽을 바라봐 이브 어디에 있니? 빨리 안도망가면 따라잡힌다 아... 어쩌지... 아... 어쩌지... 이렇게 찾았는데 어디에도 없잖아 뭔 소리야 이게 에앗! 잉크가 흘러나면서 더이상 기록할 수 없다 돌아가고 싶어 빨리 지금까지의 기록도 사라진 거야? 미술관에 산 조용히 어? 장미꽃은 가지게 된 순간 녹아버렸다 소중히 여기지 않아서 부서졌어 그래도 참 어디로 간 걸까 혼자 먼저 보고 오겠다고 했는데 그 뒤로 곤란한 걸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들은 돌아갈 수 없게 될 거야 수많은 문 줄여서 숨은 뭐요? 그림 속에서 여인이 웃고 있다 엄마랑 아빠 오른쪽에 길이 있었네? 이 앞에 출구가 있습니다 아싸 엔딩! 어? 안녕히 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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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어? 안녕 이브 기분은 좀 어때? 무서운 꿈을 꿨어 그래 불쌍하게도 뭐 무리도 아니지 그런 험한 꼴을 당했으니까 말이야 깨우는 게 좋았으려나? 미안해 눈치 채주지 못해서 점점점 이브 그 코트의 주머니를 뒤져볼래? 응? 사탕이 들어있다 그거 줄게 먹어도 좋아 그럼 조금만 더 쉬었다가 출발하자 아 맞다 이브의 장미는 저기 있는 꽃병에 심어뒀어 게리에 코트가 있다 챙긴다 어머 내 코트 일부러 갖다 줬구나 고마워 코트를 건네줬다 나 말이지 오늘은 조금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올까 고민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 옷을 고르길 잘한 것 같아 조금 부피가 큰 느낌은 들지만 자신의 장미가 꽃병에 심어져 있다 빨간 장미꽃을 다시 얻었다 즐거운 그림 여러 그림들이 크게 실려있다 여기 있는 여성들은 모두 꽃점을 좋아해 그게 뭔데? 꽃에 있는 점이야? 미술관에서의 금지사항 큰소리로 대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만년필 사용 금지? 여기서 나가는 것 금지? 무죄 아 꽃잎 하나씩 떼면서 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꽃점 이브 앞으로도 꽤 걸어야 할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보니 믿음직스럽지 못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더는 안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말해야 한다 여차하면 너를 메고 이동하는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빨리 여기서 나가는 것만 생각해서 배려나 신경을 제대로 써주지 못했더라고 미안해 왠지 목이 마르네 꽃병 안에 있는 물은 마셔도 되는 걸까? 하하 농담이야 응? 왜 그러니? 말투가 왜 그래? 왜 그러냐고 해도 왜 그럴까? 기억이 잘 안나 언젠가부터 이미 이런 말투를 쓰고 있었어 하지만 너무 딱딱한 말투보단 좋지 않니? 같은 대사가 반복이 되는데 아까 질문 어? 대사가 또 다른 게 나오네? 넌 몇 살이니? 아홉 살? 어머 그러니? 좀 더 먹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 나이에 미술관에 오다니 대단한데 나라면 분명 지루했을 거야 저기 걸려있는 그림 제목이 무죄라고 적혀있는데 무죄라는 제목인 건지 제목을 못 정해서 무죄라고 해둔 건지 뭐 개소리세요? 제목이 무죄지 그렇구나 하지만 왜 그런 제목을 붙인 걸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았던 걸까? 음... 예술이란 건 참 어렵지 캔디 안 먹니? 레몬 맛은 안 좋아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고? 뭐... 먹고 싶을 때 먹으렴 이렇게 작은 사탕이라도 먹으면 조금은 진정이 될 테니까 잘 생각해보니 이분은 나를 만나기 전까지 계속 혼자서 걷고 있었지 대단하다 정말로 뭐? 지금 뭘 읽고 있냐고? 여기 있었던 문장이 잔뜩 적힌 책이야 웬 제목이 엄청 길었던 거 게르테나의 장서인 걸까? 꽤 재밌어서 무심코 계속 읽고 있었네 이분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응? 코트가 너덜너덜하다고? 아니야 이거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거 원래 이런 디자인이거든 뭐 확실히 몇 년을 입었으니까 낡은 건 맞긴 하지만 여기 말이지 역시 그... 게르테나 전이랑 관계가 있는 곳이겠지? 우리 말고 다른 손님들은 어디로 간 걸까? 어쩌면 우리 말고도 이 장소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네 어떻게든 합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나는 파란 장미꽃은 처음 봤어 꽃집에서도 본 적 없고 이거 현실에서 존재하긴 하는 걸까? 어? 새로운... 새로운이 아니라 또 똑같은 선택지가 나왔는데 다른 걸로 해보자 제목을 못 정해서 무죄 아... 역시 그런 걸까? 제목을 짓는 게 귀찮았다거나 뭐... 게르테나는 상당히 많은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브 너는 꽤 좋은 집에서 사는 아가씨 아니니? 그야 그 옷 딱 봤을 때 심플해 보이지만 꽤나 좋은 재질로 만든 것 같은데 뭐? 엄마가 멋대로 골라주시는 것 뿐이라고? 허... 그래도 좋은 집의 아가씨인 건 변함이 없어 보이지만 왜 대사가 계속 나와요? 도대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엔 세 번째 무죄에 관련된 질문 세 번째 응?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얘기를 했구나 미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졸리기 시작했어 또 있어! 미술관에 오는 게 오랜만이다 보니 많이 기대하고 왔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네 솔직히 이제 미술관은 질렸어 어!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민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빤히 쳐다봤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그렇게 사과하지 말래도 이브 잘못이 아니잖니 어쩔 수 없지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 자 기운 내 그렇게 우울하게 있으면 귀여운 얼굴이 아깝잖아 어머... 소서윗 어! 나왔다! 빤히 마주 본다 점점점점점 점점점점점 점짜라 점점점점 어? 저...저기 이브 내가 뭔가 했니? 조금 무서운데 이제 진짜 다 본 것 같지? 새로운 대사가 나오진 않는 것 같고 질문에 마지막 것만 하자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나왔다! 으아아아아아악 이게 끝이네 오케이 됐스 다 봤스 이브 이제 출발해도 괜찮겠니? 아직 너에게 더 말을 걸고 싶어 거짓말이고 어...이거는 스포가 되겠지만 미리 얘기를 하자면 게리와의 이 대사를 나누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좀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엔딩 분기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대사를 다 보려고 계속 말을 걸었어요. 진행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가볼까? 물론 이 게임의 퀄리티를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사들이 있는 거를 다 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또 엔딩 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 응. 이게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군. 신기한 모양의 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하네. 음. 이쪽에선 누를 수가 없어. 밀크 퍼즐 이브. 백지 퍼즐에 대해 알고 있니? 몰라. 뭐 이름 그대로 백지처럼 새하얀 퍼즐을 말해. 그림이 없으니까 평범한 퍼즐보다 어렵다는데 머리가 좋은 사람은 금방 완성한다 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재미는 없어. 왜냐면 그림이 없으니까. 좋아하는 그림이 퍼즐이 될 때 비로소 하는 보람이 있는 법이잖니. 워리아에 지는 덧없는 마음 꽃이 떨어지고 있네? 뭐지 이거? 윙 뷔 để 즉 됐다 커다란 거울이 있다 그러고 보니까 게리는 바보털이 3개나 있네 풀이 죽은 바보털 여기선 밀 수 있겠지? 정말이지 이거면 됐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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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 물음표 물음표 같은 아름다운 물음표 물음표에 손가락을 물음표 물음표 사 물음표 물음표을 물음표 물음표하는 그녀를 그대로 캐디가 책을 덮었다 이런 건 어른이 되고 나서 읽으렴 아 야한 내용이었어? 다시 보자 나는 그 주옥 같은 아름다운 어... 가... 아우 숭해 결별 뭔가 꺼림칙한 그림이네 어? 으악 뭐야 불빛이... 잠깐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 이브 거기 있니? 있다 그럼 다행이다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건 그렇고 곤란하게 됐네 아 맞아 라이터가 있었어 까먹고 있었네 안 켜는 게 좋을 것 같... 어? 뭐야 이거 하... 정말 힘드네 정신적으로 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본관에서는 확인을 엄금합니다 성량 라이터 등을 소지하셨다면 이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에 하나 고물래에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걸 스태프가 발견할 경우 그만둬 어? 이거 이 개샥... 깜짝이야 앗 어? 잠깐 괜찮아? 어? 아 기다려 있지 너 혹시 미술관에 있던 사람이니? 아 역시 나는 게리야 그리고 이 아이는 이브라고 해 우리도 미술관에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 영문모를 장소에서 헤매게 돼서 지금 둘이서 어떻게든 출근을 찾고 있는 중인데 혹시 너도 그런 거 아니니? 나... 나도 누가 없는지 찾고 있었어 학교로 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아 역시 있지 괜찮다면 우리랑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여자아이 혼자선 위험해 여긴 이상한 생물도 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가지 않을래? 다 같이 가는 편이 더 든든하기도 하고 응 갈래 그럼 결정됐네 아 이름이 어떻게 되니? 메리 메리구나 잘 부탁해 메리 응 저기 이브 잘 부탁해 잘 부탁해 응 좋아 그럼 동료도 늘었으니 다시 기운내서 가보자 으악 사탕 개리에게 받았다 레몬 향기가 난다 다툼의 화살 대체 어느 쪽이 올바른가 그러고 보니 나랑 이브한테도 장미꽃이 있었다는 건 혹시 메리 너도 장미꽃을 가지고 있니? 응 가지고 있어 노란색 장미 어머 정말이네 두 사람 다 제대로 챙겨야 한다? 잃어버리면 안 돼 누군가에게 건네주는 것도 위험하니까 그리고 와 이브가 가진 장미꽃은 빨간색이구나 내 장미는 노란색이야 노란색을 좋아하지만 분홍색도 좋아 그리고 파란색도 사람이 말을 하면 들으렴 질투가 심한 꽃 세 명이 함께 다니다니? 잠겨 있다 어머 귀여워 붉은색의 눈 정말 이 그림도 그렇고 방도 그렇고 왜 이렇게 꺼림칙한 거야 어? 그런가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게 어딜 봐서 귀엽다는 거야 그런가? 이브는 어떻게 생각해? 귀여운디? 그렇지 역시 귀엽다니까 하아 이제 됐어 빨리 여길 조사하고 나가자 이 방은 왠지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이지 진정이 안 돼 마음 붕괴 정신이 일정 수준 피폐해지면 조만간 환각이 보이기 시작해서 마지막엔 부서지고 말겠지 그리고 번거로운 것은 자신이 부서져 있다는 걸 자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에? 토끼가 죽었어 파편 중에서 무언가 빛나고 있다 보라색 혈세를 얻었다 이거 약간 끌리는 적이 있는데? 상호작용은 안 돼요 토끼 장식품이 있다 어? 그림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뭐야 이 소리?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 화장에서 뭔가 튀어나왔어 뭔가 위험해 뭐야 모두 그림으로부터 떨어져 이브 위험해 두 사람도 괜찮니? 아 깜짝이야 이브는 다친 데 없고? 괜찮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건 그렇고 이거 방해가 돼서 그쪽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부순다거나 하기에도 힘들 것 같고 이 크기면 어쩌지? 있지 이브 아까 있던 방에서 열쇠 주었지? 그 열쇠로 저기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쩌면 저 방에 이걸 부술 수 있는 도구가 있을지도 몰라 저기 보고 와도 괜찮지? 음 하지만 둘이서 괜찮을까? 괜찮아 그렇지 이브? 괜찮아 봐 이브도 괜찮다고 하잖아 음 그래? 그럼 잠깐 보고 와줄래? 그래도 괜찮겠니?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는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보자 응 알겠어 그럼 가자 이브 빨리 가자 말을 걸 수 있어요 이제 보라색 열쇠를 사용했다 이걸 부딪히면 아까 그 뾰족뾰족한 걸 부술 수 있을지도 몰라 무거워서 끔적도 안 하는데 먼저 이 방을 조사하자 쓰담안 물감이 잔뜩 들어있다 아무도 없는데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기척이 느껴진다 이 의자를 가져가고 싶은데 엄청 무거워서 들 수가 없어 왜지? 뭔지 모를 물건에 대생이 있다 여러 그림 도구들이 들어있다 뭔가 재밌는 거 없을까? 아 상자 안에 팔레트 나이프가 들어있다 이걸로 저 뾰족뾰족한 걸 자를 수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모리 그렇네 역시 안되려나 그래도 이거 일단 가져가볼까? 혹시 모르니까 말이지 노란색을 띠는 도화지가 들어있다 오래 사용되어 낡은 붓이 들어있다 별로 도움될 만한 게 없네 일단 개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갈까? 왓! 뭐야! 응? 깜짝 놀랐네 뭐 바뀐 거 있어요? 개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 응! 어? 아 뭐야? 문이 어? 어째서 그 석상이 저기 있는 거야? 아깐 벽 쪽에 있었지? 치우자 이브 누른다 하나 둘 하 안되겠어 전혀 안 움직여 이브 어떻게 하지? 나갈 수 없게 됐어 그럼 여기로밖에 갈 수가 없네 하는 수 없지 이쪽으로 가자 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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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브 네가 즐거웠으면 하니까 이브 네가 즐거웠으면 하니까 어른이 없는 즐거운 세계로 원더랜드야? 떨어진별 떨어진별 피에로 아 코가 튀어나왔어 봐 어? 떨어졌네 다행이다 다시 붙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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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그네 그네처럼 보이는 그림이 있다 같이 가자 친구들과 함께 갈거야 게리는 뭐하고 있을까? 두공고처럼 됐는데 쩜쩜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이브 메리 들리면 대답해 하.. 안되겠네 아.. 역시 둘만 보내는게 아니었는데 어쩌지? 저 방을 다시 한번 조사해볼까? 별로 들어가고 싶진 않지만 오우옿 바란색 장미 오오옿 손목시계 미술관에 도착했을 점부터 바늘이 멈춰있다 라이터 오랜 기간 애용하고 있다 기름이 얼마나 안 남았다 파란 장미꽃 희귀한 색을 띈 장미꽃 시들면 목숨에 영향이 갔나 에어? 아까 토끼가 게리한테 이렇게 보이고 있었던 거야? 붉은색의 눈 같은 작품의 제목이야 몇 번을 봐도 이게 귀엽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오마이갓 기분 나쁜 인형이 있다 꺼림칙한 인형이 있다 너무 무섭게 생겼잖아요 아 이제 이제 게리 모드일 때 어? 게리 모드? 게리 모드일 때 이걸 밀 수 있지 않을까? 눈에 띄는 건 없네 어라 이 책장 옷? 어머 움직이네 왜 약간 눈치를 못 챘을까 뭐 됐어 여기서 나갈 수 있겠다 바닥이 이상한 모양으로 들어가 있다 천장으로부터 줄이 내려와 있다 당긴다? 아! 뭐야 이거 거짓말이지? 싫어 불이 꺼지는 스위치였던 거야? 다급하게 다시 당기는 소리 다행이다 다시 안 켜지는 줄 알았네 정말 나한테 이러지마 다시 당겨보자 안 당겨지네 당긴다 아! 아! 하이파이브! 찰싹! 아 이제 싫어 이런 거 출근은 없어 이유도 없어 구꾸로 빙봉빵봉뺵 뭔 소리지? 아까 봤던 거랑 같은 식물 이걸 어떻게 안 하면 정말 이 이상 앞으로 갈 수 없게 돼 어? 아! 여기가 길이 막혀 있었는데 그림이 내려와서 길이 되어졌군요 이게 파란색 발판을 밟으면 개리 모드로 바뀌고 빨간색 장면을 밟으면 이분 모드로 바뀌어요 이분 저거 봐 다리가 생겼어 빤히 마주보자 응 뭐 하는 거야 이분? 빨리 반대쪽으로 건너가자 지나가도 되는 거야? 지나가세요 괜찮대 더 쇼 밟는 소리 귀여워 뭐야 이거 아 혹시 여기로 떨구면 개리 모드 그렇지 여기에다가 깔끔히 깔끔히 오 오 나이스 안녕 개리 나 혼자서 외로워 그러니까 나도 같이 데려가줘 어림칙한 인형이 있다 있잖아 왜 같이 데려가주지 않는 거야? 같이 가 같이 가 그러면 왜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싫은 거야? 같이 가자니까 따라와 이치이 놀자 여긴 재밌는 게 잔뜩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전 같다야 내 친구들도 엄청 많아 소개시켜줄게 아 제가 INFP여가지고요 영원히 여기에 있어 제가 좀 말이 점점 선을 넘네 대체 어디까지 쫓아올 셈이야? 정말 적당히 해 네 상대를 해줄 여유가 없단 말이야 살포시 이런 건 연관되지 않는 게 가장 좋지 열쇠 구멍이 없어 이 문은 열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리는 듯하다 데려가 에? 뭐야 뭐지? 알아서 열려버리네 이브 모드로 바꿔서 이브도 진행을 좀 오 뭐 있잖아 이브 뭐 좀 물어봐도 돼? 개리는 이브의 아빠야? 아니야 음 그럼 아빠는 따로 계신 거구나 그런가 이븐의 엄마는 상냥하셔? 화내면 무서워 응 음 좋겠다 빨리 아빠랑 엄마를 만나고 싶지? 나도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저기 이브 있잖아 혹시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게 두 사람뿐이라면 어떻게 할 거야? 왜 그런 걸 묻는 거야? 어 음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혹시 그런 상황에 처음엔 이브는 어떻게 할까 싶어서 그냥 좀 궁금했을 뿐이야 이제 됐지? 빨리 가자 왜 그래 무섭게 별과 땡땡의 땡땡임 개리가 없어서 해석을 못해요 별 하늘은 참 예쁘지? 위에 하얀 알맹이가 한가득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 밖으로 나가면 전부 몇 개가 있는지 같이 세워보자 아까 그건 그냥 예시야 알겠지? 싸늘하다 하늘의 실 에? 뭐야 여기엔 색이 없네 팔레트와 붓이 떠 있다 누가 있는 것 같네 캔버스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 바닥이 안 보여 무지개인지 어떻게 알아 색이 없는데 염려 고자질 가죽과 땡땡 낚시꽃 아무도 없네 연작 한 몸에 두 마리 연작 한 몸에 두 마리 인 거겠죠? 그림이 이어져 있어 재밌네 잠겨 있다 잠깐만 이 밑에도 가보자 어? 이 친구 또 있네? 문의 파솟군 거울의 글자가 떠올랐다 그림 제목을 답하세요 정답을 맞추면 문을 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거절한다 틀리면 어떻게 돼? 이 쌍놈은 메리와 상담 그림의 제목이래 재미있어 보인다 해보자 도전한다 그럼 이 그림의 제목은 어느 것일까요? 하늘에 선 끈 실 제 실 정답 오 예스 베이브 맞췄다 대단해 이브 다음 그림은 아 또 있어? 이 그림의 제목은 어느 것일까요? 심연 계층 심층 계단 와중 신념 계단? 심층? 심층이야? 정답 와 이브가 이겼어 약속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하늘의 실 심층은 어디 있어? 나 어디서 본 기억이 있기는 하거든? 바짝 마른 땡땡 생물 소라개다 저 뾰족한 부분을 건드리면 아플 것 같아 달팽이다 빙글빙글 돈부분이 막대사탕 같아 도감에 실려있던 생물이다 나 이거 알아 책에서 봤어 엄청 예전에 멸종한 거래 근데 멸종이 뭘까? 으하 사각형 모양의 돌이다 메타봉인가? 이거 그냥 평범한 돌인가? 이상하네 높은 곳에 그림이 있다 아 안 닿네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 개리 쪽에 있었나? 아 심층 뭘까? 이 공 같은 거 정체물명의 구슬 노랑을 찾았다 어? 사라져버렸네? 열쇠구멍이 없어 문 손잡이가 이상할 정도로 차갑다 연장 한 몸에 두 마리 어떻게 봐도 한 마리로밖에 안 보이는데 어? 뭐야 이 방은? 바닥에서 나오는 이 가스 같은 거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 다음은 안 될 것 같죠? 저글링 응? 그림 안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내 생일 내 생일 언제지? 내 생일 언제지? 7월 7일? 7일? 지금 그림들이 다 뭔가 하나씩 빠져있거든? 녹색의 밤 7가지 색채 물감 구슬을 모아라 그러면 길이 열릴지어다 물감 구슬? 혹시 아까 사라진 공을 바라는 건가? 헉! 아까 노란색 구슬을 먹어서 여기에 팔레트에 노란색 물감이 하나 생겼네 왜 여기 있는 녀석들은 전부 다 거슬리는 위치에 있는 걸까? 그래야 게임이 진행이 되니까요 계속 당신을 따라갈게 우리 집은 바로 근처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이제 입으로 뭘 해야 되지? 이제 이 방을 들어가면 되나? 어떤 소녀의 말로 어떤 곳에 작은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부모님과 함께 미술관에 갔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소녀는 미아가 됐고 어두고둑한 미술관 안을 찾아봤지만 부모님도 출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섭고 불안하고 외로웠고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굴러다치고 체력도 한계에 닿아라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소녀가 쓰러져 있는 사파로 끝이 났다 어? 그게 다야? 뭐야? 걔 막장이네? 게르테나 작품집 상 게르테나가 그린 그림이 알파벳 순으로 실려있다 어느 페이지를 볼까? L페이지 붉은 옷의 여인 6백 야 6,210년 뭐 미래에서 그리셨어요? 당시 게르테나의 연인을 모델로 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본인이 일을 직접 부정했다 실제로는 게르테나의 유산을 노리고 찾아오는 땡하고 땡땡한 여성들을 묘사하여 담긴 것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애들이 막 살아 움직일 때 그렇게 탐욕스럽게 막 엉금엉금 기워서 나한테 왔구나 G페이지 기하학 모양의 물고기 6,235년 흑백으로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의 색이와 각도에 따라 색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작품 굉장히 땡땡하고 땡땡한 땡땡의 묘사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제2페이지 수수께끼 그림을 얻었다 수수께끼 그림 액자가 들어있지 않았다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겠다 저글링 6,3 정답이다 파란색 꽃을 날라가고 이 그림을 뱀 뱀 그림에다가 수수께끼 그림 이걸 연작 한 번에 두 마리 있지 방금 주웠던 이상한 그림 이 뱀이 그려진 거랑 비슷하지 않아? 이쪽은 실패한 그림인 걸까? 바꿔보자 바꾸려고 이 뱀이랑 어느 거랑 바꾸려고? 누가 봐도 꼬르 아니 배 부분 아니에요? 뭔가 삼키고 있는 것 같네 바꾼 그림은 방해되니까 여기에 둘게 맞나 이게? 아 바뀌었어요? 연작 뭐라? 뭔가 그림이 변한 것 같은데? 뱀의 배 안에 뭔가가 들어있어? 무언가 맥박이 뛰듯이 움직인다 뱀이 심장을 뱉었어! 유리 하트를 얻었다 조형물이지? 아 그래 맡긴 심장 그러고 보니 아까 주운 거 유리 심장을 건네준다 와우 어? 뭘까 이거? 그림 안에서 뭔가가 삐져나와 있는데 혹시 이거 진짜 낚시 바늘인 거야? 안 만질래 다칠 것 같애 만지지 말자 저장하고 와야겠어요 세이브 슬롯 짱 맞네 녹색의 밤 이제 여기를 들어가면 되겠지? 왜 이런 곳에 우산이 있는 거지? 뭐 어때 챙겨두자 여차하면 무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빨간색 우산을 얻었다 존재를 교환하는 것을 통해 공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이 식물 하는 일마다 나를 방해하네 분명 아까는 바닥에 달을 꽂으니까 도망갔지 서적을 가져가지 마시오 미지보다 더한 공포는 없다 그건 진짜 맞는 말이야 그 무언가를 잘 알고 있다면은 절대 공포에 걸릴 리 없어 공포 혼자 있으면 두려워 둘이 서 있으면 안심이 돼 셋이 있으면 끝부분이 찢겨져 있어 읽을 수 없다 그 애들 괜찮을까? 뭐 둘이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 깨달음 왜 오른쪽을 보면서 깨달음이라고 해야지 색채의 극위 색채의 극위가 적혀있다 음 어렵네 물감구슬 초록을 찾았다 어? 있잖아 보물찾기 하는 거야? 나도 같이 놀고 싶어 일단 게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죠? 어라? 이 그림 바꾸지 않았던가? 아무리 어때? 아! 아! 아까 우산 먹었던 거를 여기다가 걸어주자 혹시 이거 진짜 낚싯바늘인 거야? 빨간 우산을 걸어본다 우산을 걸면 어떻게 될까? 나릇! 우산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버렸어 정말 영문 모를 일들만 생기는구나 뭘 그렇게 새삼스럽게 놀라워해? 그림한테 심장도 준 애가 그러면 여기에 빨간 우산이 생기고 있지 이브 이거 봐 뭔가 낚였어 아이씨 오늘 허탕이네 낚시꾼이 놓아둔 우산이 있다 빨간색 우산을 얻었다 이거를? 우산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이브 우산이라면 우산을 건네준다 우산을 그림 앞에 걸었다 어라? 방안인데 비가 내리잖아 어? 어? 오! 빠짝 말라있던 전시품들이 젖이니까 거북이가 나왔네 받침대가 되어주려는 듯하다 회전 회전 회오리 어? 이 그림 돌아가는데? 돌려보자 초록색이 위로 간 상태예요 지금 어? 가스가 멈췄어요 이쪽이 물감구슬 보라를 찾았다 이제 초록색 발판에 가스가 나오고 있네 뭐 여기 오래 있는다고 피가 닳거나 하지는 않네요 저 아래를 내려가봐야 될 것 같은데 내려가려면 빨간색을 위쪽으로 하면은 초록색이 가스가 안나오는데 내 HP가 지금 다 달아서 채울 수 있구나 건강해졌다 아 이거 무조건 닿을 수 밖에 없게 해놨네 아! 아! 어? 잠깐만 왜 왜 두 칸씩 따라요? 아! 아! 아 그냥 초록색에서 가스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냥 가자고 그러게 그런 방법이 똑똑한 걸 해볼까? 아! 으! 아! 회전! 어라? 이 그림 정말로 돌릴 수 있나 보네? 그렇지! 그렇지! 아우 좋아 이걸로 서고 있는 가시도 쏙 들어갔겠지? 회복하고 건강해졌다! 건강해졌다! 석으로 가서 오른쪽 빨간색 게르테나 작품 에이치트 에이치트 매달린 남자 6219 한때 게르테나 손을 거친 생애의 손을 거친 생애 마지막 작품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 같이 서있는 소녀지만 물론 그녀도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다 어? 소개문이 적힌 반대쪽 빈 공간에 본 적이 있는 소녀의 그림이 실려 있다 어째서 어? 그럴리가 이건 메리? 실존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럼? 그럼 지금 이브랑 같이 있는 건 설마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알아버렸어 알아버렸어 메리의 비밀 알아버렸다 엿듣기 헉 얘가 더 듣고 있었어요 존재를 교환하는 것을 통해 공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 오케하노 왜? 뭐야 메리? 메리 나는 메리 나는 메리라고 해 나는 메리라구 어? 얘가 말해줬구나 고자질 그래서 들킨 게 두려워서 지금 도망간 것 같아 이거 뭐지? 어머, 왠지 배가 부풀었는데?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지니까 보물 찾기는 즐겁지 나도 보물 찾았어 인형을 조사한다 조사해볼까? 아니, 조사만 한다면서요? 물감구절 빨강을 찾았다 울면서 가버렸어, 저장해야지 넌 조사를 찢으면서 하냐? 개리도 이상한 애네 문이 열려있어 들어간다 물감구절 흰색을 찾았다 이걸로 일곱 개 다 모았어 액자만 걸려있다 배가 찢어진 인형이 있다 우리들의 집에 온 걸 환영해 그래 보내줄리가 없지 어라? 거짓말이지? 안 열리잖아 대체 왜? 또 보물 찾기하자 누가 열쇠를 갖고 있을까? 뭐야? 뭐야? 이번엔 또 뭔데? 뭔가 위험해 보여 열쇠를 찾아 이 방에서 나가야 해 뭔가 손가락에 베였다 기분 나빠 차였다 열쇠야 이제 싫어 이제 싫어 뭐야 저 방은 대체 왜 내가 이런 거를 당해야 하는 건데 오는 소리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입에도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합류해야 해 열렸다 거대한 팔레트는 만족한 듯하다 그러고 보니 물감 고수를 전부 다 모았던가 솔직히 신경을 쐴 여유가 없어서 완전히 까먹고 있었어 이런 방 두 번 다신 들어가고 싶지 않아 계단인가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이대로 나아가도 되는 걸까 그렇다고 해도 돌아가보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어쩌지 아직 가지 않는다 뭐가 있나 본데? 뭐야 어? 이브 이브 발판 사라졌어 여기서 근데 뭘 더 할 수 있나? 굳이 왜 왜 불안하게 이런 게 있는 거 어? 이 저기 뭐가 있어 일곱 개의 색채가 모였다 이것으로 한 건 해결 가자 역시 가보자 머뭇거려도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걸 당연히 무사해야 해 응 이브 모드로 돌아오군 어? 여기가 열렸어 안녕히 계세요 오오오오! 색깔이 돌아왔어요? 펠레이트가 붓이 떠있다. 환상 위에 뭔가있다. 갈색 열쇠를 얻었다. 땡큐 베리 마치 어? 상처투성이 마네킹이 있다. 음.. 동경 저기 뭐해? 빨리 치워야 해. 빨리 치워야 한다고. 맛이 갔는데 쟤? 나 이제 어떡해. 갈색 열쇠를 사용했다. 아.. 이브.. 왜 도와주지 않는거야? 저 석상을 치우면 아래로 갈 수 있잖아. 있잖아 왜 도망치는 거야 이브 잠깐 뭐하는 거니 메리 시끄러워 얌전히 거기서 기다리지 그랬어 메리 역시 너 이거나 꺄악 헉 아 저 팔이 떨어진 게 아니라 노란색 장미구나 나 팔 떨어진 줄 알았어 이브 괜찮니? 늦어져서 미안해 어? 이, 이브 어머 미안해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괜찮아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린 사람이 아니야 게레테나의 작품 중 하나 우리를 쫓아왔던 그림 속 여인들과 같은 무리인 것 같아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알아채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방금도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불쌍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합류 그림 제목 안 보냐고? 이제 봐야지 낚시꾼 이 그림 밑에도 있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한문과 조반이라는 건 모순된 말 아니야? 뭐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으려나 우산을 쓴 여인 왠지 이 우산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 그림 내가 있던 층에서도 봤었는데 말이지 정말로 돌아갔다는 점에 놀랐어 가죽과 비늘이구나 염려 이 그림 말이야 전시회도 있지 않았니? 엄청나게 인상이 남는 그림이라 기억나거든 하늘의 실 별과 광석의 반짝임 대단하네 여긴 정말로 밤하늘 아래에 있는 것 같은데 잘 보니까 별 하늘이 그려진 벽에 악세서리가 걸려있네 설마 정체모를 원리로 몸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 생각했네 이 팔레트 잘 보니까 얼굴이 달려있는 것 같은데 캔버스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 깨꼬깨 깨꼬꼬 전에 이거랑 비슷한 작품 못 봤어? 그래 맞아 이분도 참 아무렇지도 않게 꽃잎을 주다니 깜짝 놀랐어 이제 가자 다 본 것 같아 머리가 없는 석상이 있다 이걸 치우면 아래로 갈 수 있겠어 이브 물러서 있으렴 여기 와서 얘네들을 얼마나 밀어댔는지 뭐 됐어 그럼 가자 게르테나 치고는 꽤 귀여운 그림이 아니라 액자였네 여긴 뭐야 깜짝이야 이케 엥? 고잉 어려움 보물 있음 간단 아무것도 없음 보물? 어? 어? 아우치 뭔가가 놓여져 있다 다이아몬드를 얻었다 다이아몬드? 보물이 이걸 말하는 거야? 자, 잠깐 나한테도 보여줄 수 있니? 앗 다이아몬드가 깨져버렸다 아니 저기 그게 진짜가 아닐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정말이야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개들과 아아아 개샏 다이아몬드 깨버렸어 어어 소소께끼의 물체가 길을 가로막고 말았다 어딘가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가자 이브 튤립이 피어있다 뭔가가 붙어있어 이건 이 장소 전체를 보여주는 지도려나?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곳 같네 잠깐 신경쓰이는 곳을 조사해볼까? 오오오오 스케치북 출구 장난감 열쇠가 필요하다 스케치북 출구라 하지만 장난감 열쇠? 라는게 필요한 모양이네 푸르친 나무 에어리어 평범한 집 푸딩 에어리어 미술관 커다란 호수 에어리어 새가 있는 호수 꽃받 에어리어 귀여운 집 호수부터 가야지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다 연못이 있다 물을 만진다 수면을 가만히 바라본다 장미줄기를 물속에 넣는다 새를 본다 목이 긴 오리가 헤엄치고 있다 어느 쪽이냐고 한다면 거위에 가까운 것 같은데? 물속에 넣으면 회복되지 않을까? 어어어 가짜물이라 그런가? 피달았어 수면을 가만히 바라본다 입을 멍하니 했다가 그대로 연못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렴 물을 만진다 물이 뜨뜻 미지근하다 쉬 쌌어? 클 줄 알았다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버섯으로 보이는 게 피어있다 이렇게 화려한 버섯은 아무래도 온 적이 없네 잘 보니까 독이 있을 법한 버섯인데? 그림책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지 뭐 뭘까? 다람쥐? 다람쥐라 아 혹시 도토리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람쥐처럼 보이기도 하네 그러게요 길이 검게 칠해져 있다 음.. 무슨 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검은 부분을 걸을 수 없는 듯하네 어? 회복과 세이브가 있어요 예아 바로 세이브다요 뭐지 이건? 이브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거.. 나야? 게리에겐 안 보이는 듯하다 우와 틀림이 꽃봉우리가 있다 왜 이것만 꽃이 앞인 걸까? 잠겨있다 장난감 열쇠는 장난감 상자에 넣어둘 것 건너편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메리야 인형이랑 나비공원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빨간 과일 같아 보이는 게 있다 빨간 과일 같아 보이는 게 있다 아마 이건 옷걸일 거야 창문은 있지만 밖을 볼 수는 없다 물통을 가져갈 수 있을 듯하다 일단 가져가야지 호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꽃봉우리로 되어 있던 튤립 있잖아 거기다가 부어주자 눈을 뜨려면 일광욕을 하는 것이 좋다 어? 이브 게리 어디 있어? 흠 흠 방금 그거.. 설마 그 애가 우릴 쫓아오고 있어 애가 팔레트 나이프 들고 우리 쫓아오고 있는데요? 근데 팔레트 나이프로 뭐 찌를 수 있나? 하긴 그것도 은근 날카로워서 목지르면은 사람 죽일 수도 있지 햇빛이 나서 따뜻하다 한동안 가만히 있는다 이브 일광욕도 좋지만 슬슬 가야지 이러다가 진짜 해님을 못보게 될지도 몰라 푸딩을 벗는다 접시 위에 커다란 푸딩이 있다 한 번쯤 저렇게 커다란 음식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싶은 적이 있지 않니? 있어 역시 너도 있지? 내가 이브 정도 나이일 땐 그림책에서 나온 커다란 케이크가 너무 부러워서 그 위에 올라가서 바닥을 먹거나 주스로 된 바다에 뛰어들어서 수영하고 싶었거든 아우 더러워 하하하하 게리와 대화한다 이브는 가족이랑 세 명이서 게르테나전에 왔다고 했나? 응? 난 혼자서 왔어 그렇다고 친구가 없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 미술관은 보통 여럿이서 우르르 모여가는 장소도 아니고 이런 곳은 자기 속도에 맞춰서 느긋하게 구경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일단 여기까지 오긴 했는데 우리 지금 아래로 가는 거 아니니? 내려가는 계단 뿐이고 정말 이 길이 맞겠지? 미안해 이브 괜히 불안해지는 말을 했네 방금 건 잊어줘 응? 이브 있잖아 마카롱이 뭔지 알고 있니? 햄버거랑 비슷하게 생긴 거잔데 얼마 전에 그 마카롱을 엄청 맛있게 만드는 카페를 알게 됐거든 이게 엄청 맛있었다니까 크림도 너무 달지 않고 그래서 말인데 만약 여기서 나가면 언젠가 같이 가보지 않을래? 아니지 꼭 같이 가자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약속이야 아 따뜻하다 하지만 이 햇빛은 가짜인거지 빨리 진짜 하늘 아래로 나가고 싶은걸 게리야 왜 플래그 세워? 미쳤어? 이브 장미꽃은 제대로 들고 있니? 잘 들고 다녀야 한다 당연히 누군가한테 넘겨주는 것도 안되고 그건 그렇고 왜 장미인 걸까 그러고 보니 미술관에서 커다란 장미처럼 만든 오브제를 봤는데 그거랑 뭔가 연관성이 있는 걸까? 여러 그림들이 움직이거나 튀어나오는 걸 보다보니 왠지 그림이 움직인다는 것에 놀라지 않게 됐어 현실이었다면 말도 안되는 건데 트리가트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 다 본 것 같애요 어? 뭐해? 막 쳐다보고 있는데? 열쇠구멍이 없어 열쇠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열리는 듯하다 일단은 호수에 가서 물통에 물을 깃고 튤립 꽃봉오리가 있다 이거 혹시 이 튤립에 물을 주려고 하는거니? 물을 주면 꽃이 필수도? 과연 시도해보자 꽃 안에 뭔가 들어있네 작은 거울을 얻었다 작은 거울 튤립 안에서 나왔다 어디에 쓰는 걸까? 작은 거울? 나닛! 햇빛! 푸딩을 녹여보자 거울을 문으로 향하게 한다 작은 거울을 문쪽으로 향하게 했다 아! 난 푸딩을 녹이려 했는데 그렇구나 거울로 햇빛을 반사시키려는 거네 대단한걸? 내 푸딩! 이 퍼즐 풀 수 있을까? 틀리면 그걸로 끝이야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말 버 말 버섯 체리 해 물고기 별 발자국? 나비? 아아 해당 그림이 있는 위치에 발판을 밟아야되나봐요 순서대로 여기가 별이지? 여기가 버섯이고 여기가 초록색 물고기고 여기가 파란색 발자국 여기가 여기가 말인가? 여기가 말인데 여기가 나비 여기가 여기가 체리 그럼 여긴 뭐야 해구나 자 말 버섯 체리 해 물고기 별 발자국 나비 예아 뭔가가 떨어져있다 분홍색 크레용 분홍색 크레용 여기다 쓰는건가? 여기에 분홍색 크레용을 사용할 수 있을 듯하다 헉 좋아 크레용으로 덧칠하는거 생각보다 피곤하네 지면을 색칠하여 지나갈 수 있게 됐다 장난감 상자 만약 있다면 여기밖에 없을거야 장난감 상자 이게 장난감 상자? 꽤 크기가 크네 그건 그렇다치고 이 안에 장난감 열쇠가 있다고 적혀있었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로 이 안에 있는걸까? 가보는게 어때? 메리가 우리 밀었어 어? 빨간 장미꽃이 없어 야오 개리도 없어 어떡하노 뭐야 얘네 꺼림칙한 인형이 웃고있다 어? 열쇠가 장난감 열쇠를 얻었다 파란 인형이 웃고있다 안쪽에 계단이 있는 듯하다 어? 개리! 음.. 머리에 부딪쳤어 이봐 괜찮니? 온몸이 아파 괜찮아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여긴 뭐지? 낙서투성이잖아 여기가 장난감 상자? 우리 위층에서 떨어진거구나 그 애한테 떠밀려져서 아무튼 이 장난감 열쇠라고 했나? 그걸 찾아서 돌아가야지 이미 있어요 인마 어? 벌써 장난감 열쇠를 찾은거야? 어 뭐지? 음성지원대나? 역시 대단해 그럼 빨리 출구를 찾자 근데 얼굴 색이 안좋은데? 정말 괜찮은거 맞니? 뭐? 장미를 잃어버렸다고? 큰일이잖니? 어서 찾아내자 장미 여기있다 진짜 개미 코딱지만큼은 그려져있네 에이씨 떨어졌을때의 충격으로 꽃잎이 떨어진 듯하다 하나 남았 뭐.. 뭐야 이 안좋은 분위기나 왠지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음.. 으앗! 뭐니 얘들은 이브 어서 철거로 가자! 헛! 무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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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무빙무! 뭔 개소리야! 빙빙 돌아가는 회전 어? 여기는 장난감 창자가 있던바? 어? 많이 바뀌었는데 뭐가? 잠깐 기다려 이브 건너편에 계단이 있나봐 일단 확인해보지 않을래? 여기요? 가시가 길을 막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막혀있네 위로가지 말라는 뜻인가? 자.. 그럼 어떻게 하지? 당기면 바로 이제 손에 데미지 입고 사망 해봐야지 음.. 하지만 이거 가시뿐이라서 잡을 수가 없는데 다치면 곤란하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오오.. 이 성적이야 내가 하라는대로 그냥 안하네 잘 조사한다 이 가시.. 어딘가 이상하지? 진짜가 아닌 것 같아 식물 특유의 수분기가 없는 것 같달까? 가짜 같아 애초에 여기서 보는 모든게 현실성이 없어 보여 저 햇빛이나 푸딩도 그렇지만 물이 지금 본격적으로 위험해지는게 아닐까? 태우자 태운다라 그렇네 그게 좋을지도 몰라 뭔가 생각도 못.. 해! 맞는데 하는거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해야하나? 뭐 됐어 그럼 태워볼게 태울게! 됐다 잘 먹혀들었어 이브 뭘까 이 방은 왠지 엄청 공기가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것보다 이브 보이니? 건너편 벽에 걸려있는 그림 저 그림 왠지 낫지 이거 좀 더 가까이서 봐도 되겠니? 아윤예 그러면요 뭐야 누가 있는거야? 이브랑 게리 둘다 무사했구나 어떻게 이 방에 들어온거야? 나가 이 방에 들어오지마 뭐? 빨리 여기서 나가 어서 빨리 빨리 나가라 빨리 야아아아아아악 호! 하! 호! 하! 그림을 뺀다 찢는다 불태워한다 태워! 이제 이 방법밖에 없어 안돼! 하지마! 우앗 아.. 싫어 안대 메리ㅋㅋㅋㅋ 우린 함께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걸까 아.. 뭐랄까 역시 이번엔 죽나 싶었어 왠지 이 분 괜찮아? 유리 조각들이 트였지 네 손? 아 뭐 정말이네 배였어 눈치도 못채고 있었네 방금 걸로 배였었나봐 뭐 이정돈 괜찮아 손수건을 건넨다 척 손수건 고마워 하지만 이거 소중한거 아니니? 왠지 미안한걸 큰 상처도 아니니까 괜찮아 손수건은 그냥 넣어두렴 자 그럼 밖으로 가자 왜 손수건 안받아요? 이거 손수건 받아야되지않나? 타고 남은 종이처럼 보이는 것과 팔레트 나이프가 떨어져있다 그 애는 정말로 게르테나의 작품이었구나 액세서리가 퍼뜨려져있다 여러 책들이 쌓여있다 이건 광석에 대한 책? 이쪽은 그림책이네 친구를 사귀는 법 메리가 이곳에 나와가지고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사람을 그리워했나봐 케이크 등의 사진이다 크레용이 어질러져있다 안쪽에 마네킹이 쓰러져있다 어딘가의 풍경사진이다 파란 인형이 놓여있다 얘는 이제 정말 싫다 입을 만지지 않도록 하자 카드처럼 보이는게 떨어져있다 크레용으로 그려진 그림이 있다 크레용으로 쓴 글자가 있다 모두 다 손님을 불러서 같이 사는 걸 좋아하지만 나는 내가 이곳을 떠나서 그대로 밖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 내가 빠져나오려면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바꾸지 않으면 안되나봐 빨리 누가 오지 않을까 빨리 누가 오지 않을까 이건? 헉! 그랬구나 메리 메리 장남감 열쇠를 사용했다 흐음 장난감 열쇠를 사용했다 걔단이 기네 오? 뭐야 왠지 여기 어디선가 본 것 같아 돌아왔는데? 시외의 세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나는 캔버스 안의 그 세계를 창조했다 악의 없는 지옥 물가의 고독 지평선의 풍경 사갈의 정신 영원한 점 작품에 손 대지 말아주세요 정신의 구체화 보기에 아름다운 그 모습은 너무 가까워지만 다칠 수 있어 건전한 육체에서만 피어납니다 개성 없는 파수꾼 어느 언덕에서 본 하늘 기침하는 남자 융해 난 이 소많은 작품 중에서 기침하는 남자 저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그런 사람 나뿐만이 아닐걸? 바깥은 어두컴컴하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정물 매달린 남자 신문을 잡는 귀 부인 염려 쌍탑 붉은 옷의 여인 대극의 잔 세기말의 정경 입가심 나무 경계심 검은 모습의 그대 볼품없는 다이아몬드 쓰디쓴 과실 지정석 무게선 땡땡땡땡의 세계 한 번 들어오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여기서 보낸 시간도 모두 잃게 된다 그래도 당신은 뛰어들 텐가 뭐야 이 커다란 그림 상상의 세계? 저기 이 그림은 원래 있던 미술관 아니니? 혹시 이 그림에 뛰어들면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림으로 뛰어댄다니 무슨 소리지? 모긴 뭐야 2와 4분의 3 정거장이겠지 왓 뭐야 이브 이거 봐 액자가 지금이라면 갈 수 있을지 몰라 하얏 됐다 정말로 들어가지네 자 이브도 어서 이브 이브 왜 그러니? 자 어서와 이브 겨우 찾았어 정말 찾았잖아 혼자 멋대로 이런 곳까지 오면 어떡해 자 아빠도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셔 가자 이브 이브 저기 뭐 하는 거니? 빨리 오렴 이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 몇 번이고 얘기했잖니? 자 무섭지 않아 알겠지? 괜찮으니까 이브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데도 두 번 다시 아빠랑 엄마를 못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브 제가 알아서 할게요 둘 다 꺼지세요 좀 엄마를 따라간다 게리의 손을 잡는다 엄마를 따라가야지 이럴 땐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유 어? 잠깐만 왜 엄마 관 통해서 가요? 어디 가니? 이브 어디 가니 이브 기다려 이브 기다려 이브 이브 배드 엔딩 배드 엔딩 외톨이 이브 외톨이 이브 유감 어쩌지? 자 돌아왔어요 게리의 손을 잡아봅시다 좋아 한 번 껴안았어 물음표?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땡땡땡에 3개 사람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왔어 땡땡땡는 다이아몬드 왜 다시 작품을 못 읽죠? 진짜 기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건가? 엄마 어디.. 어? 응? 응? 무슨 일이니 꼬마 아가씨 뭘 보고 읽는 거야? 이 조각선은 뭐라고 읽는 거야? 아 이거? 정신의 구현화 라는 작품이라는데 왠지 이 장미를 보고 있으면 엄청 슬퍼진단 말이지 왜 그런 걸까? 라고 얘기해봤자 무슨 소리인지 당황스럽기만 하겠구나 방금 한 얘기는 신경쓰지 말아줘 그럼 가볼게 짠넨 안 돼 이브 여기 있었구나 어머 혹시 이걸 보고 있었던 거야? 대단하지 이 작품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 거래 이브의 마음에도 예쁜 장미꽃이 피어있으려나 예 이브 같이 돌아보자 반대쪽은 아직 안 돌아봤지? 이브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으면 좋겠다 엄마 저희 작품 한 50번 봤어요 뒤질 것 같아요 지금 혼자 돌아보고 오세요 아 나 진짜 엔딩 한고석의 기억 엔딩 한고석의 기억 라이브 화면에 아이콘에 다이아몬드 마크가 부숩니다 그래서 진 엔딩이 안 나왔던 거구나 진 게르테나자는 뭐야 어 오오 여기에 있는 비술품은 방향키만으로 확인할 수 있다나 봐 뭔 소리 단계 이게 무슨 소린지 물가의 고독 영원한 잠 사갈의 정신 지평선의 풍경 아 그래 이게 작품의 이름을 정확하게 읽은 작품들만 여기에 전시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게리랑 동행하는 상태로 이제 하나도 빠짐없이 작품을 다 봤기 때문에 여긴 비어 있네요 이익은 작품을 전부 발견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진 엔딩 루트에 있는 작품들이겠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건 뭐지? 접수처로 돌아갈까 아직 빨간색 에어리어 컴플릿 발견한 미술품 13개 중에 13개 컴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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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회색 에어리어 발견한 미술품 17개 나는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단 말인가 아 표정이 바뀐 신부를 내가 보지 않았네 아 그렇구나 오 그렇구먼 바뀐 것도 다시 보자 보라색 에어리어 뭐 놓친 게 되게 많네요 보라색 에어리어는 뭘까 놓친 것들이 되게 많네 갈색 에어리어 이 그림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제목을 알게 될 수도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가봐 별과 광석의 반짝임 음 봤던 거죠 오 반대편으로 나오네 완전 커다란 거를 내가 놓쳤네 그러네 어? 뭐지? 여긴 아직 들어갈 수 없는 듯하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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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놓친 작품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모처럼 게르테나전에 왔으니까 기념품이라도 사갈까 싶어 그림은 레플리카로 본뜬 건 없을까? 평안쪽 벽이 허전하니까 거기에 걸어두고 싶은데 진앤딩 루트를 타면서 놓친 것들을 다시 봅시다 접수처로 돌아갈까? 진 게르테나전이란? 여기서는 당신이 모험을 하면서 발견한 게르테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습격받을 위험은 없으니 느긋하게 즐겨주세요 없는 작품이 있어 제목이 있는 미술품은 정식적인 명칭을 모르면 여기에 전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님 스스로가 작품의 정식 명칭을 알고 그 작품을 직접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읽을 수 없는 글자가 들어간 제목은 누군가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군요 아무도 없어? 당신이 도달한 결말에 따라 이곳에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는 듯 하더군요 다음에 다른 결말을 목표로 모험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열리지 않는 문이 있어 당신이 가본 적 없는 구역의 문은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다음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거라면 벽이 검은 구역에서 비밀의 계단이 이어져 있다고 하네요 뭐라고요? 벽이 검은 구역에서 비밀의 계단이 이어져 있다고? 그 계단을 내려가서 그 앞에 펼쳐지는 건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어 2회차 표시가 떠있죠 지금 왼쪽 위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띵 오케이 음 가보자 개리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너에게 손수건을 건네줄게 야아 믿으러 붕덩 개리 오빠 여기 장미 빨리 일어나 아아 나 처음봐 우리가 함께한 시간 다 까먹어버린 거야 우회한 것 말을 건다 이 말 거는 것도 좀 잘 해야 되는 건가 자 어쨌든간 우리가 지금 진엔딩을 보기 위해서 일단 노말엔딩 한번 받고 2회차에서 지금 진엔딩 찾으러 가는 거잖아 근데 진엔딩이 조건이 바뀌었대요 그니까 좀 조언을 들읍시다 그 조건이 굉장히 빡세다고 하니까 좀 혼수를 받을게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2키를 눌러서 대화 20번을 해야 돼? 와우 여기 장치들은 지금까지는 같은 색으로 된 에리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네 혹시 여기가 전부 같은 색으로 되어 있었다면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와서 어디 가지고 찾아 헤맸을지도 그니까 이거 새로운 대사를 들어야 되는 거야? 음 이제 이쪽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그렇고 근처에 이 방이 있어서 다행이다 문이 있으면 그림 속 여인은 못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저기 있는 그림도 피해를 줄 것 같진 않고 맨마다 말을 걸어야 되네 그 방향으로 가는 건 이제 그만두자 알겠지? 처음부터 대화하면서 왔었어야 됐다고? 자 여기서부터 개리를 만나고 이제 함께 할 때 위쪽에 말을 건다라는 표시가 뜨는데 여기서부터 각 맨마다 개리한테 말을 걸어서 새로운 대사 20번을 들어야 진엔딩을 갈 수 있대요 우선 출구를 찾을 때까지 잘 부탁해 그리고 뒤로 돌아가서 어라? 앞으로 안 가려고? 이제 여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응 있어 쓰레기야 이 방은 처음에 오려고 했는데 열려있지 않았지 이브가 반대쪽에서 와서 열었던 거지 잠깐 봤니? 저 그림의 여인 여기에도 있어 저 그림에 쫓겨왔다고? 너도 나랑 같은 꼴을 당했구나 와 이거 대사가 되게 다양하구나 어? 여긴 말이 안 걸어져요 어? 걸어진다 여기 조명이 신기하네 단두대라 어딘가 느낌이 안 좋아 야 이거 2키가 쿨타임이 있네 막 말이 안 걸어져 넓은 장소네? 헤맬 수도 있겠어 확실히 맨마다 대사는 하나만 있는 듯? 여기도 말을 걸 수 있나? 우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방은 돌아가는 것도 좋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 적당히 돌아가라고? 너 말을 좀 이상하게 한다 우와 벽에 눈이 있어 뭐야 저건? 어? 고양이? 듣고 보니 고양이처럼 보일지도? 기분 탓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방에서 조금 생선 비린내 같은 거 나지 않아? 희한하네 뭐니? 이 손은 의지가 있는 것처럼 움직여서 기분 나쁜걸? 야 이게 맨마다 이렇게 상호작용이 되는 걸 모르고 내가 이걸 대사를 다 지나쳤네 어? 이 구멍난 그림 네가 그린 거니? 꽤 대담하구나 아 이 건너로 못 가네 좀 귀찮지만 또 대사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음 넌 여기서 장비를 찾았구나 합류한 장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정말 용쾌 무사했네 저 그림의 여인이 튀어나와서 무서웠지? 안 튀어나왔는데요? 저 친구 이브 얘 밟아도 되니? 밟아도 되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어 하는 수 없지 용서해주자 자 이제 각 맵에 대화를 걸 수 있는 거는 다 걸었어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게리랑도 계속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해봅시다 바로 대사하고 우선은 그렇네 여러모로 조사해볼까? 이 짓을 또 해야 하다니 아 이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네 이건 그렇구나 너 영리하다 맞는 거 같아 하지만 이건 뭔가 의미가 있던 걸까? 이거 뭐라고 읽는 걸까? 홍차의 향기에 이끌려서 옆으로 온 걸까? 와 이거 말을 걸 때마다 계속 다른 대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말을 걸었을 때 다른 대사가 나와 이걸로 뭔가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좋을 텐데 이거 봐! 같은 맵인데도 계속 막 여긴 입체 작품의 전시실인 걸까? 전부 다 게르테나 전에는 없던 작품들이네 어떤 의미라는 굉장히 귀중할지도 이 젤이 엄청 많네? 모두 같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아 안약? 안약을 모델로 그려진 거네 왜 이런 걸 모델로 한 거지? 이 안약 사용하면 보이지 않는 물건이 보이게 된다고는 하지 않을까? 헉! 그렇구나! 아니 농담이라도 뭐가 들어있을지도 모르는데 아 뭐야 이거 기분 나빠 아 깜짝이야! 뭐니 그 눈알은? 애초에 이 눈알들은 왜 이런 먼지가 들어가기 쉬운 것 같은 곳에 있는 걸까? 으... 좁아... 와... 이런데까지? 미쳤다아... 야 대사가 몇 개가 있는 거야? 빨간 유리굿을 얻고 이 빨간굿을 뭐에 쓰는 걸까? 이걸 넣고?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는 건 심장에 몰이가 가니까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액자 뒤에 글자가 적혀있다 커다란 나무 안에 커다란 나무 안해라 나무 안이라는 게 무슨 소리지? 여긴 입체작품의 전시실인 걸까? 이거 반지 맞지? 왜 이런 곳에 은색 반지를 얻은 상태에서 또 대화를 하면? 그거 반지치고는 꽤 크지 않니? 와... 미쳤는데? 귀여워 본다 호잉! 촛! 꽃다발이 떨어져 있다 부캐를 얻었다 예쁜 부캐네 꽃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 행복의 신부 행복의 신랑 그렇구나 반지가 없어서 비탄이라는 제목이 붙은 거야 그건 그렇고 이렇게 작품명이 변하는 경우도 있구나 하... 진짜 미쳤네 하나하나 다 변수로 그 코드를 넣은 거 아니야 대사가 바뀌도록 결국 여기에 출구는 없었네 뭐 쫓아오는 그림 속의 여인이 없었던 것만으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우앗! 뭐니 이거? 빨리 나가야겠어 그래도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 다른 대사가 또 새롭게 나오거나 그런 거는 없네요 수상한 장소를 조사하면서 돌아보자 거울에 뭔가 적혀있지 않니? 무슨 소리지? 아... 아... 아 정말 놀랐잖아 빨리 이런 곳에서 나가자 돈 자랑하는 귀족 금을 자랑하는 귀족이라... 저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것도 금일까? 지금 이거 말 건 거예요? 이거 상호작용한 게 아니라 말을 건 건데 와... 하나하나... 교환 램프까지 통째로 올려버렸는데 괜찮겠지? 저거 빛이 너무 약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됐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마음에 들었나 보네 뭐 잘 된 거 아닐까? 그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했을 경우에도 대사가 바뀌나? 그건 안 바뀌네? 이걸 하고 방에 들어가기 전에 말을 걸면 빨리 방 안에 들어가 보자 라고 하네요 따라라 코트를 챙겨서 개리에게 전해주고 대사를 일곱 번 하나 둘 1, 2, 5, 6, 7, 8, 7, 8, 9, 10, 11 정도 여유롭게 말을 걸어주고 자 여기까지 다시 복구를 했군요 여기 장치들은 지금까지는 같은 색으로 된 배려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네 혹시 여기가 전부 같은 색으로 되어 있었다면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서 어디까지고 찾아 헤맸을지도 그런 제작진의 세심한 배려가 그러니까 지금 개리가 약간 제작진 칭찬한 거지? 그러니까 제작진이 개리를 만들었으니까 제작진이 개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칭찬한 거죠 자화자찬 그리고 여기에서 밀크 퍼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호감도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브 백지 퍼즐에 대해서 알고 있니? 몰라 자 대화를 나눴고 여긴 빠르게 스킵을 하고 아까 마네킹이랑 그런 일이 있다 보니 거울은 별로 안 보고 싶네 거울을 본 것도 변수의 작용이야? 대사가 또 바뀌네 이야 기가 맥히네 진짜 정말이지 이거면 됐지? 이걸로 한 바퀴 빙글 돌 수 있게 됐네 개리가 책을 덮었다 어? 이번엔 대사가 안 바뀌었어요? 의외로? 처음으로 대사가 안 바뀐 지점을 발견한 듯한 이 느낌 여긴 그림 한 장만 있는 건가? 꽤 공간이 넓은데? 결별 뭔가 꺼림칙한 그림이네 아니 불빛은 여기에서 있다고 꼭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행이다 거기 가만히 있어야 된다? 라이터가 있었어 어? 가닥에 뭔가 적혀있는데 별로 읽고 싶지는 않은걸 빨리 나가자 어머 깜짝아 잠깐 괜찮아? 좋았다 엄마한테 다같이 걸으니까 즐겁다 게리한테 대화를 걸었는데 메리도 대답을 해주네요 메리는 방금 전까지 혼자 있었으니까 미술품이 습격해 오곤 하진 않았어? 응 괜찮았는데 그래? 운이 좋았구나 여기서는 쫓아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애들이 있으면 바로 도망쳐야 한다? 알겠어 달리는 거 엄청 좋아해 하하 그럼 괜찮겠네 됐다 보라색 열쇠를 얻었다 보라색 열쇠네 이걸로 문을 열 수 있을까? 좋아 이런 곳은 바로 작별하자 게리 갑자기 기운이 넘치네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거야? 보통은 문에 열쇠 구멍이 있으니까 거기에 꽂아 넣어서 쓰는데 여기선 문에 열쇠를 열쇠 전체를 다 넣어야 열린단 말이지 참 특이해 뭐야 이 소리? 안녕하세용 난 너희들을 갈라버릴 거예요 하이야 까비 여긴 어떻게 건너갈까? 점프해도 안 닿을 것 같고 개린 뭐하고 있을까? 두고 온 것처럼 됐는데 됐는데? 여기선 대사를 할 수 없고 보라색 방은 이브인 상태로 개리와 함께 돌아다녀야 채울 수 있다고? 아 그럼 여기서는 개리가 아무리 작품을 열심히 찾아봐도 진 게르테나 전에 채울 수 없는 거네? 어디까지 쫓아올 거야? 일어낸나 살포시 이걸 안 보고는 진행이 안 되지? 메리년 얼핏 보면 욕하는 것 같아 메리년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데? 하지만 들어버렸네? 하지만 보진 않았는데? 방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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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서 말을 걸 수 없어 어른들은 왜 그렇게 키가 큰 걸까? 나도 어른이 되면 개리만큼 크는 걸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이브는 눈이 온다는 게 뭔지 알고 있어? 알아 몰라 아 좋겠다 그거 엄청 차갑다면서 시럽을 뿌리면 먹을 수 있다고 책에 적혀있었어 아니야 그거 먹으면 병 걸려 인마 무슨 맛이 나는 걸까? 몰라 뭐랄까 이렇게 작고 하얗고 하늘에서 내려온대 그 눈을 많이 모으면 공처럼 만들 수 있는데 이걸 던지면서 노는 눈싸움이라는 게 그렇게 재밌다더라 해보고 싶어 그렇지? 인형 놀이 하고 싶다 나는 엄마 인형 이브가 아빠 인형이야 왜 내가 엄마 인형할래? 있잖아 이 스카프 어때? 귀여워 기쁜걸 나도 마음에 들어 이브의 리본도 크고 귀여워 룰루루루 랄라랄라 아 노래야 내가 직접 만들었어 진짜 구리다 외로울 때 부르면 좋아 점점 즐거워지니까 잘 어울려 정말 다행이다 나 파란색 좋아하거든 이브는 역시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이 어울리네 왜요 개리랑 결혼하시게요? 개리도 파란 장미들만 이브는 아빠 좋아해? 정말 좋아해 나도 아빠가 좋아 하지만 만날 수 없어 계속 찾고 있지만 어디에도 안 계셔서 너 아빠 없잖아 아 개르테나가 아빤가? 어쩌면 밖으로 계신 걸지도 모르겠네 이브 나랑 친구가 되어줄래? 나말이야 계속 내 또래의 여자인 친구가 있었으면 했어 그리고 이브의 엄마하고도 만나보고 싶은걸? 나한테는 아빠밖에 없으니까 아 진짜네 개르테나를 아빠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봐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다 여기에 있는 거 질렸어 이브 알고 있어? 크레용은 베어물면 엄청 맛없어 그걸 먹어봤구나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있지 이브 꽃 좀 본 적 있어? 그건 말이지 마지막에 반드시 좋아한다로 끝나는 방법이 있다? 알고 싶지? 알고 싶어 알고 있어 알고 싶어 좋아 알려줄게 있지 혹시 싫어한다로 꽃잎이 다 떨어져도? 줄기까지 세면 반드시 좋아한다로 끝나는 거야 그건 우기는 거잖아 개르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혼자서 외로워서 울고 있을까? 빨리 만나게 되면 좋겠다 죽이려고 케이크에 쿠키에 초콜릿까지 헤헤 빨리 과자를 잔뜩 먹고 싶다 나 그림 그리는 거 정말 좋아해 크레용도 엄청 많이 갖고 있다? 다음에 이브한테도 보여줄게 쩜쩜쩜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 개리가 무사면 좋겠네 많이 지셨지만 힘내자 아까 무슨 일이 있었어? 어? 아 그건 미안 나도 잘 모르겠어 왠지 갑자기 많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뭐랄까 뭐라고 말하는 게 좋으려나 폭주? 해서 저기 그 뭐 신경 쓰지 마 이제 괜찮으니까 이분은 친구 있어? 대사가 도대체 몇 개야? 몇 명 정도 있어? 친구나 항상 같이 놀잖아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말이야 싸우고 나서 화해하면 좀 더 사이가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싸우자 어? 여기에서 걸리라 이거죠 걸리는 게 오히려 진엔딩 조건이라고? 신기하네 찢어 쫙쫙 문이 열려있어 아 진엔딩 조건 아니라고? 걸리면 사망 스택이 쌓인다고? 그냥 호감도 자기야? 뭐 사망 플래그를 여러 번 중첩되면은 죽는 거니까 그냥 한 번 걸려도 어 안 걸린 것만 봤으니까 걸린 장면도 좀 보고 그럽시다 또 보물찾기 하자 누가 열쇠를 가지고 있을까? 너지 너구나 빨리 나와서 나에게 열쇠를 다오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거 아닌 것 같애 이거 아닌 것 같애 이거 아닌 것 같애 메리 어디갔어? 우호호 좋겠다 달침대 흔들흔들 흔들려서 분명 요란 같겠지? 뭐지? 아까랑 좀 반응이 다른데? 얘 원래 이거 치우고 있었잖아 지금은 그냥 액자 보고 있대요? 약간 반응이 달라? 내가 호감도자 그래서 그런가? 메리랑? 오산 다 찾았고 갈색 열쇠를 얻은 다음에 응? 이거 여기 있어 이봐요 이 방은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데? 어? 가지고 있어? 이너머로 가려고? 그렇네 그럼 가볼까? 확실히 다른데? 개리가 개리가 잡혀서 그런가? 그래서 야? 후후 개리? 개리? 호호 그래 너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네? 고민이나 여러가지 얘기들을 뭐든지 털어놓고 싶어져 하하하하 드디어 미쳤구나 니가 음 그건 처음 듣는 사람이네? 음 그건 처음 듣는데 좀 더 자세히 들려주겠니? 그래 그래 아무한테도 말 안할게 꼭 비밀로 간직할테니까 뭐? 말도 안돼 그거 정말이니? 사실이라면 정말 끔찍하네 여자애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안돼 그럴 땐 제대로 말해줘야지 곤란하지? 나도 알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는걸 도망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잘 안되는 법이지 왜 그런 걸까? 하 그렇네 그것도 좋을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안좋은 일들을 모두 잊을 수 있으니까 하하하 그래 맞아 그거랑 같네 계속 혼자 말하고 있다 왜이래? 야! 미쳤어? 이거 정말 개리 맞아? 뭔가 이상해졌는데? 혹시 가짜 아니야? 진짜면 이런 곳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렇지? 이브? 야! 이러나 이 새끼야 어 진짜로? 아하하하하하하하 어? 어? 한 번 더 아하하하하하 아 파악 잠깐 뭐하는거니 이브? 거짓말이지? 저 돌아왔어 어머 이브? 그리고 메리까지 무슨일이 있니? 그보다 여긴 어디니? 우리가 왜 이런곳에 있는거지? 왓! 이브!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많이 걱정하게 만든 모양이구나 미안해 이브 역시 만병통치약 싸대기 여러분들도 좀 말 안듣는 상대방이 있다면 싸대기부터 갈기세요 하하하하 자 그럼 앞으로 가볼까? 하고 말하고 싶지만 왠지 나 기억이 혼란스러워서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나 딱히 기억해낼 필요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까 그건 그렇지만 뭔가 중요한걸 까먹은 것 같단 말이지 뭐였던 걸까? 아무튼 가자 위층이 아직 올라가보지 않은 계단도 찾았으니까 그렇네 그럼 다시 한번 힘을 내보자 아 이게 여기에서 걸려버리니까 개리가 기억을 잃어서 메리랑 계속 진행이 가능하네 미안 이 방은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아 위로 돌아가자 응? 아까 한가운 한군데 안 가본 것도 있었잖아 그랬던가? 그럼 가볼까? 메리에 대한 비밀을 까먹었네 자 이제 갈색방으로 가서 오 다 올라왔다 응? 메리 뭘 떠나트렸어 아 어라 이 장미는 앉지지마 에? 미쳤어? 메리 너 뭘 들고 있는거니? 돌려줘 저기 잠깐 메리 손대지마 내 장미야 잠깐만 야 정신 좀 차려 아 아 뭐야 셋이서 같이 진행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이렇게 어거지로 된다고? 메리 그렇구나 역시 이브 잘 들으렴 나 기억났어 게르테나의 작품집에 메리를 그린 그림이 실려있었어 믿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메리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를 쫓아왔던 그림 속 여인들과 같은 게르테나의 작품 중 하나인 것 같아 너무 평범하게 다가와서 알아채지 못했지만 같이 있으면 위험해 안타깝지만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 이거 진짜처럼 보이지만 좋아하잖아 헉 그랬구나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네 저 친구가 이건가? 바짝 마른 나선 생물이 그건가? 그 전시대 중앙에 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 이게 맞다고? 흠 이게 맞다니 이브는 메리랑 둘이서 이런 곳까지 오게 됐구나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야 나도 내 멋대로 있던 위치에서 벗어났는걸 메리에 대한 건 저기 유감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을 헛속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자 여기에서도 서구가 전부 게르테나의 소유물인 걸까? 뭐니 저건? 무지개 다리? 건너도 괜찮은 거야? 캔버스에 무지개가 그려져 있다 상처투성인 마네킹이 있다 와 이것도 미술품인가? 아 여길 넘어가야 새로운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갑은 못 보는 게 맞네 어딘가 분위기가 꽤 많이 바뀌었네 뭐 조심해서 손해볼 일은 없으니까 저기에 있는 간판같은 건 뭘까? 있어 로 선택을 해서 호감도를 쌓고 지금쯤이면 솔직히 호감도 100정도 찍은거 아니야? 이정도면? 이거 그냥 진행해도 솔직히 호감도 모자랄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정도로 했는데 물통이라 물을 퍼 흘리는 것 말고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과해 지금 이정도면 거의 결혼 수준이거든요? 이브 아직 미자라고? 기다리면 되지 시간은 흐르는 법이야 어? 나 나랑 희뿌미도 말이야 마카롱 대사를 봐야 된다고? 어? 이브 있잖아 마카롱이 뭔지 알고 있니? 햄버거랑 비슷하게 생긴 과잔데 얼마 전에 그 마카롱을 엄청 맛있게 만드는 카페를 알게 됐거든 이게 엄청 맛있었다니까 크림도 너무 달지 않고 가보지 않을래? 아니 같이 가자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약속이야 됐어 됐지? 이제 거울 태양빔 어떻게든 도망쳤네 대체 뭐니 정말 그래 니 장미꽃을 빨리 회복시켜야 해 이번엔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로 다시 내려가는 건 안되잖아 이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여긴 장난감 장자가 있던 바? 이 벽에 그려져 있는 건 장미인가? 노란 장미네 노란 장미 하면 메리인데 가시가 길을 막고 있다 어떻게 하지? 헤어가 온다 바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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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너편에 벽에 있는 그림 내 예상이 맞다면 저 그림은 나가 나 그림을 뺀다 찢는다 불태운다 찢는다 먼저 봐야지 액자가 고정되어 있어서 찢을 수가 없어 그럼 빼 빼지도 않겠지 불태운다 이 방법밖에 없어 안돼 하지마 아아아아아 싫어 사라진다 이번엔 손수건 받아주나? 주나요 나의 소중한 손수건을 받아 예스 받았으 끝났으 괜찮겠니? 그럼 잠깐만 빌릴게 이거 레이스잖아 왠지 더럽히게 된 것 같아서 면모가 없는걸? 이미 늦었지만 뭐 됐어 모처럼이니까 빌릴게 고마워 이브 자 그럼 밖으로 가자 여기도 본 기억이 있어 내가 여기서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다른 관람객들이 모두 사라졌거든 검은 벽 검은 벽 그거 진엔딩 보면 아마 나오지 않나? 아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한번 하자 어 잠깐만 나 이상한 거 봤는데 이거 뭐야? 저장 이 계단 금상 전에도 지나간 적이 있었던 거 어? 흐ıı 봉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좋아 자 게리 만나러 가볼까 에이 게리 자 진엔딩 노트 무슨일이니 꼬마아가씨 이 저각상은 뭐라고 읽는거야? 아 이거 정신을 구현하라는 작품이라는데 왠지 이 장르 보고 있으면 엄청 슬퍼진단 말이지 왜 그런걸까 라고 얘기해봤자 무슨 소리인지 당황스럽기만 하겠구나 미안해 이브 니 이름 어케아 너 어라 이브가 누구지 뭐 니 이름이라고 니 이름이 정말 이브니 나는 너랑 처음 보는거 같은데 왠지 먼저 말이 튀어나와 버렸네 이상해라 그런데 왠지 우리들 전에 어딘가에서 만난적 없었니 어머 어디서 개수작이예요 아 아니야 미안해 이상한걸 물어봤네 방금 그 이야긴 신경쓰지 말아줘 아 미안해 모리 모리감을 아 내가 헤쳐버렸네 그럼 가볼게 뭐지 이거 손수건 이런걸 가지고 있었던가 그거 내꺼야 인마 뭐 이거 내꺼야 어머 정말이네 이브 니 이름이 적혀있어 하지만 이게 왜 내 주머니에 있지 심지어 피도 묻어있고 상처 바람에 상처 상처를 입었어 손에 그리고 여자아이가 여자아이가 손수건을 나에게 맞아 이 손수건을 빌려줬었지 여자아이에게 이브에게 이브 기억났어 우리들 계속 같이 있었잖아 누구세요 어 소름 누군지 몰라 난 기억 안돌아왔거든 왜 잊어버리고 있었던거지 이렇게 중요한걸 계속 둘이서 이상한 미술관을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그림들에게 쫓기면서 메리를 만나곤 했었지 이브 기억나니 기억이 안나 하면 또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좀 궁금한데 일단 그래도 진행된걸 봐야되니께 기억났어 아 다행이다 솔직히 지금도 믿기진 않지만 정말로 있었던 일들인거지 이브 우리들 무사히 돌아왔어 하하하하 얘기하고싶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나는 슬슬 가봐야해 있지 이브 이 손수건 조금만 더 빌려도 괜찮겠니? 이 상태로 돌려주는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제대로 깨끗하게 만들어서 돌려줄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다시 만나자 아 진엔딩 봤다 자 일단 이렇게 리메이크 된 이브의 노말 엔딩과 진엔딩을 봤고 엔딩이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노말 엔딩 그리고 진엔딩 이 상태로 검은 게르테나 전시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히든 루트거든요 그게 이제 쭈꾸루 이브 옛날 버전에서도 여러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최신이었던 것만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히든 루트인데 이게 이제 정식 출시가 되면서 히든 루트를 플레이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히든을 봐야겠죠 엔딩 제외의 약속 일러는 똑같네 옛날이랑 노말 엔딩이랑 진엔딩 이렇게 본 상태죠 새로운 루트가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 한번 가보자고 카운터나 계산이라든가 메인으로 불리는 물고기 그림이라든가 원래 미술관하고 똑같지 않아? 어쩌면 출구가 가까워진 걸지도 몰라 응 안 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 계단 전에도 지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 어? 왜 근데 간 적이 있다고 하지? 게리는? 출구 이쪽이 맞는 걸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게리가 저기 있잖아 이 방 처음에 내가 습격받은 곳이랑 비슷한데 어? 정말이네? 설마 거기로 다시 돌아온 건 아니겠지? 벽 색상이 다르다고? 아 그 그렇네 그럼 역시 다른 장소구나 돌아갈 수는 있어요 아직 아직은 물이 들어있는 꽃병이 있다 나 장미 왜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일단 충전을 하고 그 장미 시드는 때 당신도 시들 것이다 장미와 그대는 일심동체 생명의 무게를 알도록 하라 언제든 다시 돌아갈 수는 있어요? 숨겨진 비밀 기시감 갑자기 파업 신청했다 방금 그건? 시계가 일하다가 아이씨 나 이제 시계 표시 안 해 갈 거요 커다란 가시가 길을 막고 있다 그래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 그럴 만도 하지 빨간 구체 익담한 소설 상어의 머리 방금 탄 홍차 자그마한 자의 거처 뭐지? 빨파노보초 어? 여기 흰 개미가 있어 난 흰 개미 바닥 없어서 돌아갈 수 없어 돌아갈 길 가져와줘 관상용 피 이번에도? 자그마한 자의 거처 이 그림은 벽에서 떼어낼 수 있을 듯하다 약간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인데? 개미골 그림을 얻었다 아 이거 돌아갈 길 구멍 위에 놓아줘 돌아갈 길 돌아왔다 이걸로 돌아갈 수 있어 오 그림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 부서지네? 단단 데스네 잠버릇이 안 좋은 남자 집요한 쌍둥이 작은 글자가 적혀있다 밝을 땐 무척 사나우니 굉장히 주의할 것 지금은 왠지 활발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충고받는 대로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겠네 아 여기 불을 꺼야 되는 건가? 아 여기 불을 꺼야 되는 건가? 아 여기 불을 꺼야 되는 건가? 으음 캔버스 안에 광원 저 가시의 본체가 여기 있었네 도발 밀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게으름 피우는 버릇이 있는 초침 초침을 정의치 해두면 준비 완료 동력의 도를 올바르게 나열하고 태압을 올리면 가동 이거 시계야? 이렇게 커다란 시계는 처음 봤어 하지만 중요한 초침이 안 보이네 어디 있는 걸까? 커다란 태엽이 꽂혀있다 음 이거 꿈쩍도 안 하네 우선은 초침을 먼저 찾아야겠어 무슨 소리지? 실패작 실패작이라도 액자를 끼워 제목을 붙여주는구나 특이하다 맑은 하늘의 저편 그림에는 마음을 작품에는 영혼을 어? 저기 흰 개미 있어 흰 개미가 있는 듯하다 저기 어떻게 가지? 흰 개미가 자기 그림 보고 있네 거미가 벽에 고정되어 있다 이거 표본인가? 있잖아 도감에 실려있는 거 본 적 없니? 하지만 이 벌레 진짜가 아니네 잘 만들었다 벌이 벽에 고정되어 있다 무당벌레가 벽에 고정되어 있다 아 침을 쏘는 거구나 지금 나비가 벽에 고정되어 있다 나이스 아 저 침이 장미의 가시였어? 어? 붙잡힌 불꽃 얘 살아있어 이치 이거 다른 것들이랑 달리 움직이고 있지 않아? 이 나비는 살아있는 듯하다 바늘을 빼준다 아 살았다 고마워요 나비가 날아가버렸다 불꽃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불이 필요한 곳에서 활약을 해주지 않을까 어? 뭐지? 실패작 형? 갑자기? 아까 그 나비가 날아다니고 있다 관찰한다 나비의 날개가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다 이리 와 작은 나비가 따라왔다 작은 나비 불로 된 날개를 가졌다 만지면 조금 따뜻할 것 같다 어? 우와 어두컴컴하네 이럴 때야말로 라이터를 어? 기름이 다 떨어졌나보다 미안해 이브 기름이 다 떨어졌나봐 일단은 여기서 나가자 여기서 습격받으면 도망칠 수 없을거야 이브 거긴 너무 어둡지 들어가도 아무것도 안보일거야 불빛이 될만한게 있으면 좋겠는데 작은 나비를 날라가게 하면 되는거 아냐? 랜턴 같은데에다가 넣어놔야되나 얘를? 집요한 쌍둥이를 태워버릴까? 캔버스안의 광원 어? 여기에 나비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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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이 너무 근데 불빛이 약한데? 대단하네 양초 그림이 실물처럼 밝게 비추잖아? 이정도면 발매까진 보이겠는걸? 조심하면서 가자 누구세요? 마네킹 엄마야 깜짝 놀랐네 이브 괜찮아? 게리 목소리에 놀랐어 괜찮아 그래 대단하다 나는 입에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아니 뭐까진 실제로 나오지 않았을까? 에? 발밑에 뭔가 움직이고 있다 관찰한다 눈처럼 보이는 부분에서 손같은게 자라나 있다 아 얘가 초침이네 시침 손을 내민다 가늘고 긴 뭔가가 머리 위로 올라왔다 잠깐 이브 괜찮아? 뭐? 딱히 아프거나 하진 않다고? 들러붙어 있기만 한거야? 헉! 귀 안으로 파고들어가가지고 이제 뇌를 조종하려고 하나보다 저..정말로 괜찮은거니? 뭐..저기가 없다면야 괜찮지만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하려고 이대로 데리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일단은 방밖에 밝은 곳으로 나가서 떼자 머리띠 귀여워 머리띠 귀여워 원한의 정체 어두워서 그림이 잘 안보여 양초를 들어올려보자 하하하 귀엽네 잠시만요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설마 설 마사카 뭔가 깨졌다 바로 나가면 안되는게 작품을 다 봐야되요 포도 와인을 만들거나 할때 쓰는 과일이야 왜 하필 예시가 그래요? 그냥 먹음직스러운 과일이라고 하면 되지? 이거 왜 안 읽혀? 뭔가 써있는거 같은데 글이 읽어지진 않고 막혀있네요? 나갈까? 나왔다 으흐흐 다시 쟤 할 일 하러 가는거야? 귀여워 가지고 있던 그림의 양초가 어느샌가 전부 다 타오른 듯하다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다 엥? 아 그건가? 기억이 안나네 wert 팔. Él imagen 그 fired 크리 어유 한가워 파이 엄청 그런가 mikä 저희 사회 이건 게으름 피우는 버릇이 있는 초침 완성본도 이렇게 한 번 작품을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으윽 이브 어서 떨어져있자 뭐야 이거 원안이야? 이게 아까 그림에서 떨어져 나와서 왜 이렇게 죽어있어? 왜? 왜죠? 밤을 새는 남자 어? 약간 좀 내용이 바뀐 것 같은데? 집요한 쌍둥이 자니? 이 틈에 조용히 지나가자 사교계의 여왕 순한의 여인 김치 심해에서 허우적거리도록 해 뭐? 실원한 브론즈들과 함께하기 싫다고 안 돼! 정신 차려 사후의 미래 아래쪽에 있는 거 진짜 액자네? 해골과 사람은 진짜 옷을 입고 있어 이걸 만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뭐 도트 찍는데 한 하루 이틀 정도 걸렸겠죠? 굿 굿 탄력있는 돌 좀 만져보고 싶은걸? 엉덩이 같이 생겼네? 엉덩이 한쪽 떼어낸 건가? 삼킬 수 있는 방 이 하늘 같은 건 어떻게 떠있는 걸까? 와 작품 진짜 멋있다 흩어져 있던 그림 조각들을 3개 이상 모으지 않은 자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어갈 수 없고 벽에 자그마한 구멍이 나 있다 생지가 나중에 도와주나? 액자만이 걸려있다 작품명도 적혀있지 않다 여배개미 여배개미라 왠지 그냥 실력 발휘를 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안쪽 페이지가 거의 찢겨져 나간 일기가 있다 작품은 완성된 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완성된 시점부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작품은 완성된 시점부터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군대 운대 글자가 번져있어서 읽을 수 없어 이게 직접 쓴 거야? 게르테나가 쓴 글일까? 나머지 일기도 신경쓰이지만 왠지 찾아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전의 예술과 그 역사 교비즘 보고 있으면 조금 불안해지는 그림이 있다 왜 안보여죠 나는? 어? 여기 빨간색 책이 있어 게르테나 작품집 눈 눈과 관련된 작품집인 듯하다 깨달음 1685년 사람의 눈을 바로 옆의 시점에서 그린 그림 게르테나의 사후의 자택에서 발견되었다 캔버스 전체에 목탄이 발라져 있는 것이 특징이며 아쉽지만 그림이 약간 손상된 게 보인다 중간 보고 과묵한 시선 6182년 초록색 하나로 칠해진 가운데 두 개의 눈만 존재하는 그림 게르테나가 학창시절에 제작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후에 그가 다녔던 학교에 기증됐지만 몇 년 뒤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소문으로는 학교 관계자가 가져갔다는 얘기가 있지만 진실은 명확하지 않다 이 작품에는 사진이 실려 있지 않다 마지막 부분 왜 외눈의 미소 6212년 하나의 눈을 가진 여성이 그려진 꺼림식한 그림 처음에는 양쪽 눈을 모두 그렸었다고 한다 방을 그린 그림이 있다 작품명은 적혀있지 않다 왜 제목을 적을 공간이 있는데 제목란이 공백인 걸까 천이 씌워져 있다 치워 그러면 뭐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왜 숫자 외눈의 미소 눈에 힘을 주고 봐 생명을 가진 건 누구일까 어 얘가 눈을 깜빡거렸어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본다 어 땡큐 뭘까 이거 타일 그림 타일을 얻었다 사라졌어 사라졌어 뭔가 물감 구슬 때랑 비슷하네 아까 비어있던 작품에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닐까 어 역시나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조각 이상을 여기에서 모아야 되는 거구나 건너편에 뭔가 떨어져 있는데 뭔가 위험해 보이네 이브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래 나 혼자 가지고 올까 같이 갈래 알겠어 그럼 같이 갈까 조심히 가자 자그맣게 자란 무수히 많은 식물 이들을 밟는 자는 혼나게 되겠지 색채 폭력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고 죽을 거 같으니까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똑같네 설마 이 그림이 쫓아올 줄이야 무해해 보여서 방심했어 개리를 두고 갔으면 오히려 이제 이지보드가 됐겠죠 개리가 그 장미꽃이 꽃잎이 하나가 더 많거든요 문이 전부 다 합해서 여섯 개 즉 방이 여섯 개 있다는 소린가 어쩌면 각 방마다 아까 그 타일이 있는 걸지도 오타가 은근히 많아요 이거 마음 허락된 자만 도달할 수 있다 무슨 의미일까? 쥐구멍은 계속 보이네 마음 허락된 자만 도달할 수 있다 어? 여기에도 방이 있었구나 이걸 못봤네요 불면증의 죽은 자 검게 그려진 이 몸의 내용물을 돌려놓아라 크로키북이라고 적혀있네 이것도 게르테나의 작품인 걸까? 어떻게 하면돼? 이 몸에 내용물을 돌려놓아라라고 적혀있으니 내용물이 어딘가로 가버린거 아닐까? 그걸 되돌려달란 얘기 같은데 얘네가 나 공격하나? 어? 아니네? 밟.. 밟.. 수 있어? 어어어 얘네 나 공격하는구나 빨간색은 비로를 빠져나가는 요령 벽에 한쪽에 손을 대고 나아가면 언젠간 출구에 도착한다 요령이 있는건 좋은데 여긴 천장이 묘하게 낮아서 곤란한거야 심지어 쫓아오는 녀석도 있고 양쪽에서 가로막히지 않도록 조심하자 이불 알겠지? 미완성의 소년 이름 적힌 부분도 떼어져있고 정말 제멋대로네 목부터 밑부분까지 그려진 그림이다 아아 살려주세요 일단 채우고 다시 오자 이럴줄 알고 물을 아껴뒀지 아아아아아아 색이 없는 꽃들 저 스바라시! 잡았으 뭐지 이건? 왜 안집어지지? 뭘 들고 있었던거 같은데? 저기 뭐야? 검은 사람들을 넣어본다 잡은 검은 사람들을 노트 위에 풀어줬다 하하하 크로키북은 닫혀버렸다 그림 타일을 얻었다 다친 노트가 아주 조금 움직이고 있다 어? 움직이네? 이 새는 방금 그 녀석들의 동료는 아닌거 같은데? 날 지금 쫓아오고 있는거야? 어머! 이 구멍을 통해서 따라온거구나 그러면은 이 새를 데리고 여길 가볼까요? 오 따라온다 어? 어디가? 어? 생겼어 작품이 5인? 따뜻한 거처 여기에 집이 있었구나 오 예스 그림 타일을 얻었다 마음이 허락된 자 그게 바로 저 친구였군요 이제 타일을 4개 먹었으니 여길 들어갈 수 있겠죠? 최대.. 최소 3개였으니까 3개 이상 모으지 않은 자는 들어갈 자격이 없다 들어왔다 유혹하는 보석상자의 소골 얼 너 나랑 놀아 싫어 그럼 내 보물 안줘 받침대에 화살뼈라고 새겨져있다 받침대에 물고기 까마귀 춤추는 여자 붓 세계의 눈 해파리 거먹어먹어 피스톨 버튼이 있지만 반응하지 않는다 한번 놀아볼까? 뭐하고 놀려고? 좋아 그렇다면 미술작품의 배치 완벽하게 만들어 완벽해지면 나한테 말거라 혹시 완벽하지 않으면 어? 어떻게 된대? 울거야 아 아 그래 벽에 벽에 규칙이 있어 그걸 보고 추리해 완벽한 배치 세계의 눈이 춤추는 여자를 보고 있다 까마귀는 피스톨에 바로 옆에 있다 해파리는 멀리서 물고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춤추는 여자의 발이 가리키는 방향에 보석상자가 있다 물고기와 화살표는 서로 바라본다 규칙인 듯하다 아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엥? 뭐야 완벽하게 만들었어? 열심히 해봐 아 이거 밀 수 있구나 된 것 같은데? 자 세계의 눈이 춤추는 여자를 보고 있다 맞죠? 까마귀는 피스톨에 바로 앞에 있다 맞죠? 해파리는 멀리서 물고기가 있는 걸 볼 수 있다 맞죠? 춤추는 여자의 발이 가리키는 방향에 보석상자가 있다 맞죠? 아 이거 내려야 되나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다시 보자 세계의 눈이 춤추는 여자를 보고 있다 까마귀는 피스톨에 바로 앞에 있다 까마귀는 피스톨에 바로 앞에 있다 해파리는 멀리서 물고기가 있는 걸 볼 수 있다 멀리서? 춤추는 여자의 발이 가리키는 방향에 보석상자가 있다 물고기와 화살표는 서로 바라본다 피스톨은 바로 근처에서 세계의 눈을 쏘려고 한다 화살표는 멀리서 붓을 가리키고 있다 물고기에는 꼭지점을 싫어한다 됐다 됐어 좋아 완벽한지 아닌지 체크 쩜쩜쩜 완벽해 잘 아네 하는 수 없지 내 보물 줄게 저 타일을 뗄 때 손을 물리곤 하진 않겠지? 그림 타일을 얻었다 지금까지 여러 장치들을 봐왔지만 여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난 아닌데? 여긴 지루해 가끔 새랑 놀 정도로 사람은 다른 방에 있는 그 화려한 색상에게 말하는 거야? 그래 구멍 파고 놀러와 뭐하고 놀아? 내 입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놀이야 그게 재밌을까? 어 불쌍해 다음 생에선 나랑 같이 롤이나 하자 다음 생에선 나랑 같이 롤이나 하자 어 뭐야? 에? 에? 뭐..뭐니 이거? 어떻게 된거야? 에? 에? 사라졌어 여기서 어디갔어? 어디갔어? 바닥이 아까부터 점점 이렇게 파란색이 올라오고 있었다고? 뭐지 뭐지? 뭐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는건가? 이제 위로 올라가볼까? 액자에 타일이 끼워져있다 이 타일 아까 사라졌던 그거 아니니? 전부 보면 하나의 그림이 되는게 아닐까? 내가 아직 안간게 있나? 여기? 저기 이분 조금만 쉬었다 가지 않을래? 그래 그러자 나도 많이 걸어서 지쳤거든 아..피곤해 다리가 바닥이랑 일치화된거 같아 너도 이럴때 쉬어두렴 개리를 두고 갈 순 없어 위험한데 앉아있으니까 정말로 잠들어버릴거 같아 이브 혼자서 방을 나가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왓 왓 큐비점 아 왜이래? 어? 여기 안 보이던 책이 빛나고 있어요 신기한 향기가 나는 책이 있다 타일 1에? 이리로 와 어? 사라졌 그림 안에 있는 커튼이 흔들리고 있다 아무것도 안해야지 어? 나 혼자 가야돼요? 오오 쉿 헉 들어가졌어 맞추면 되는건가? 아으 이 방에 그림 완성시켜줘 완성시 타일 줄게 다 된거 아냐? 다 됐어 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원래 있던 방으로 돌아갈래 방에 있는 그림 완성해 돌아갈 수 있어 다 됐어 다 된거 아냐? 뭐가 다른데 다 똑같잖아 알겠어 제목이 없다 무슨 제목? 아으 안돼 안돼 바이바이 헐 헐 흠 흠 아 이거 이 방에 제목을 정해라 조금 생각해본다 조금 생각해본다 조금 생각해본다 후회 풍경이네 왼쪽이 다섯시간 후의 풍경이고 이게 다섯시간 전의 풍경이네 그리고 그걸 지금 똑같이 맞춘거고 왼쪽이랑 다 됐어? 다 됐어 알겠어 알겠어 아니야 틀렸어 아으 안돼 다섯시간 후야? 똑같이 맞추는게 아닌가봐 야 그러면 그러면 다섯시간 전이고 이거를 다 없어진게 아니라 이전으로 돌려야지 깨끗한 버전 멀쩡한 버전 파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거지 힌트 옆에 있는 그림 잘 봐 다 됐어 잠깐만 기다려 이게 지금 꽃이 피기 전인거냐? 그런거 같은데? 그지? 다 됐어 이걸로 됐어 과연? 다섯시간 전의 풍경 완성했어 이걸로 겨우 나도 작품이라고 말을 꺼낼 수 있어 이거 줄게 그림 타인을 얻었다 눈 감아 3초 지나면 원래 있던 방 바이바이 바이바이 왜 개가 우울해? 이브! 너 어디 있었니? 걱정했잖아 그림 있는 방에 갔다 왔쇼 그림 속에 있는 방? 저기 있는 그림이 안쪽 말하는거니? 분명 이브가 저기에서 서둘러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와 아무튼 무사해 보이니까 딱 반심이 되네 잠들어버린 나도 잘못했지만서도 다음부턴 혼자 어디로 가버리면 안돼 오케이? 알겠어 응 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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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주지 이 그림 안에 들어갔던거야? 타일이 있었다고? 평소 같으면 믿기지 않겠지만 여기라면 당연히 있을 것 같네 어쨌든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섯시간 후에 풍경 어라? 아까는 제목이 안 적혀있지 않았어? 오케이 다 잘 봤고요 이제 여기가 점점 바다로 변하나보다 게르테나? 게르테나? 이게? 이 사람이 게르테나인걸까? 게르테나는 자화상을 남기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오잉? 오잉? 에? 에? 최후의 모델 건강해졌다 밀 수 있어 저장 넘어갈 수 있어 이건 뭐야 새까만 침대가 있다 관찰한다 왠지 그리운 냄새가 난다 에? 이 위는 뭐고 어? 융 아 여기로 다시 돌아왔네요 그러면 저기서 자는게 이제 히든엔딩인걸 어? 길이 없어지는구나 한번 위로 올라가버리면 자자 기다려 이브 이 침대 왠지 느낌이 안좋아 가까이 가지 않는 편이 좋을거 같은데 안찰한다 아 나 잘래 안됰 어 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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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게리가 있으면 못 잔다고? 어? 돌아가지도 못해. 아 지금은 무슨 짓을 해도 못 누워요? 음...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없네? 히든 루트를 타려면은 여기 혼자 와야 되는 거네? 혼자나 아니면은 이제 메리랑 와야 되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에 눕기 위해서 지금 완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네요? 10. 알? 어? 재회의 약속 어? 미술품을 전부 발견하면? 이거 그럼 다른 엔딩이란 얘긴데? 예술관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짐장이 안 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지 않니? 역시 평범한 사람들과는 보는 세상이 다른 걸까? 접수처로 돌아갈까? 이거 원래 게리 없었는데 엄마만 있었는데 생겼고요. 꺼블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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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엥? 어? 엥? 왜? 내가 뭘 빼먹었지?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근데 내가 그냥 빼먹은 게 있나? 발견한 미술품 음 오오 느낌이 있어 약간 최후의 보스방 같은 느낌이군요 심의 에어리어 컴플리트 야 오케이 자 얼마 안 남았다 승부했습니다 개리의 사망 플래그를 잔뜩 세워보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루트로 메리와 함께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는 건 메리도 없어야 돼요? 깎아! 어쨌든 메리랑 같이 가야 돼 인마 엔딩 보려면 그럼 결국엔 두 번 타야 되네 루트를 어? 여기서부터 하자 어쩔 수가 없다 어? 생각해보니까 개리가 죽는 루트 여기서부터 해도 되겠는데? 오히려 잘 됐어 맨 처음부터 안 해도 돼가지고 일단 지금은 개리 살리는 방향으로 갈게요 작품을 수집해야 되니까 매리 잘 가고 다음엔 친구로 만나자 조금만 기다려 한 한시간 뒤에는 절친이 되어있을거요. 걱정하지마. 하아아아! 디져오오오!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뭐.. 죽을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장 한 번 하고 와아! 저장 안했으면 진짜 잣될 뻔했다. 와아.. 오케이 저장! 쓰.. 여기에 그림이 있다고? 오른쪽에 그림이 있는데 내가 못 봤다고? 쓰.. 다 봤는데? 포도 봤잖아 뭐야 이 방에 두 개밖에 없는.. 없잖아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세 개 있다고? 여기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아.. 밤이 됐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 하나 있다고? 오.. 아니 근데 그것도 확인했는데? 어? 이건가? 넘쳐 흐르는 별 하늘? 어! 됐다! 의도치 않게 찾았네. 아까는 맑은 하늘의 저편이었는데 밤 되고 나서 저 방을 다시 들어가니까 넘쳐 흐르는 별 하늘로 바뀌었네요. 메리 루트 조건 게임을 최소 1회 클리어 게리의 사망 플래그가 7 노란 영역의 손바꼭질방에서 이브의 불길한 그림을 봄 이브의 불길한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고? 일어나 이 새X야 넌 내가 죽일 거요 알겠어? 감히 엄한 데서 뒤질라고 도망칠 때 매달린 남자 쪽으로 가야 된다고? 오케이 거울 이벤트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거울 이벤트는 필수예요. 무조건 봐야 돼요. 지금 안 봐도 돼요. 아닌가? 안 되나? 지금이라도 저길 들어가려고 하면 마네키에게 맞겠지. 유감 달려 으 으 으 으 totalement 으으으으으으 하ás 어? 서둘러! 어허 이런식이구나 야 이 자식아 딱돼 너 이제 오늘부터 나랑 베푸유 요로시 고네가이시마스 게리랑 갈거야 뭐 방금 한 얘기는 얘를 든거니까 괜찮지만 엄청 실망했네 야 거울에서 머리 한번 안찼다고 사망스택이 모자랄 수가 있냐 똥겜 메리엔딩 보기 왜이렇게 힘들어 아 좀 식당이 해라 이 시애꺄 하아 타 메리년 두고보자 나의 이불을 뺏어가다니 나는 여기서 죽겠지만 나는 여기서 죽겠지만 너희를 영원히 저주할거야 들키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면 안되고 들킨 다음에 메리가 멈춰있는걸 봐야되요 왜그래 이 상태에서 이리로 가가지고 말을 건 다음에 다시 나오면 이 친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을 계속 걸어야되요 됐나 이 정도면 자 됐고 이제 가서 죽으렴 개리 아 피곤해 아 죽여줘 빨리 조금만 빨리 나와주면 안되겠니 인형아 대충 내가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눈치껏 빨리 쳐 나와야 될거 아냐 아 계속 혼잣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무릎을 꿇고 개리 를 선택하면 어머 너 길을 잃었니? 친구를 찾고 있구나 여기에 있는 아이들 모두 너랑 같은 상황이 abajo 물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너도 아빠와 엄마가 마중 남으실때 까지 같이 얘기하면서 기다리자 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훗 이브 먼저 가자 게리가 이브가 하는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있잖아 출구를 찾자 게리는 어른이니까 나중에 알아서 따라올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계단으로 어? 이브? 저기 왜 그러는데 앉지 말고 가자니까 분명 조금만 더 가면 출구가 있을 거야 나도 노력할게 같이 여기서 나가자 알겠지 이브? 자 일어서 음 이브 나 혼자 가버린다? 그래도 되겠어? 이브는 바보야 모처럼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정말로 나 혼자서 가버릴 거야? 정말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됐어 난 혼자서 밖에 나갈 테니까 반드시 우와 메리 시점 우와 제대로 된 인벤토리가 아니라 자기가 그렸어요 옐로우 로즈 팔레트 나이프로 미쳤네요 대박이네 이쪽이 아니야 지금부터 메리 루트의 시작입니다 공을 잘 던지네 난 저번에 해보니까 잘 못 던지겠던데 오 이거 작품도 하나씩 봐야겠는데요? 얘 멘트가 있네 위층에 있는 뱀그림이랑 똑같으려나? 회전 기브같은거 이제 몰라 여러가지 색이 모여있어서 예쁘네 어? 메리라고 안 써있네? 엠페이지라고 안 써있고 네모페이지로 적혀있어요 뭐야 이거 이런 페이지가 있었던가? 본인이 그림이란걸 자각을 못하나본데요? 아하하 이상한 그림이네 아빠의 그림 정말 대단한데 여 뜯는기야 들어봐 나 이제부터 밖으로 나갈거야 너희도 오고싶어지면 따라와 분명 즐거울거야 서적을 가져가지 마시오 이제부터 더한 공포는 없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색채의 극이 와 이 채 컬러풀하고 화려하다 깨달음 어느 소녀의 말로를 보자고? 그거는 위층에서 그 뭐야 이브랑 같이 본거에요 반응은 없어요 따로 네모로 나오는게 되게 많네 얘가 지식이 더 부족해서 그런거 아닐까? 이브보다 더 이제 갓난아기 수준이잖아 지식이 그래서 글을 못읽는게 더 많지 않을까 글자가 번져있어 왜그럴까 아 번져있어서 못읽는건가? 아 언니다 어? 헐 대박 이상한 물고기다 와 써커스다 나도 보고싶어 상처투성에 마네킹이 있다 니가 찔렀잖아 의자가 아주 차가워졌다? 머리가 없는 석상이 있다 잠깐 비켜줘 아래로 갈거니까 대에에바 와아 동경 잘 침대 갖고싶다 앞으로 조금이야 조금만 있으면 나는 어? 바로 스킵이네 어? 어디에 가는거야? 스케치북 맵을 바로 스킵했어요 지금? 바깥은 어두컴컴하다 전부 아빠가 그린 그림이야 같은 종이가 잔뜩 있다 이것도 아빠가 만든걸까? 왜 그림만 걸려있는걸까? 아빠의 그림은 이것말고도 엄청 많은데 그쪽은 가면 안돼 저 파란색 글씨는 누구의 의지인거야? 게르테나? 게르테나의 영혼? 돌아와 돌아와 작품을 다 봤지만 별다른 반응은 없고 이제 여기로 와서 도착했다 이 그림이야 여기를 통해서 나갈 수 있어 드디어 밖으로 갈 수 있는거야 과자를 잔뜩 먹어야지 다양한 곳들을 가봐야지 친구들 잔뜩 만들거야 나 밖으로 나온거지? 여긴 바깥이 맞는거지? 해냈다 그림이 달라 어? 어? 이러면 안되지 않아요? 여긴 진짜 세계가 아니잖아 지금 문이 있어 저길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야 이러면 메리가 너무 불쌍하잖아 어? 여기 노란꽃이야 보기 아름다운 그 모습은 너무 가까우지만 다칠수 한 육체에서만 피어납니다 어? 어라? 안열리니? 여기가 출구일텐데 어쩌지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안열리니? 안열리니? 이제 돌아갈 수 없어 어디에도 갈 수 없어 외로워 돌아와줘 모두들 널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마음은 모조품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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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는 그냥 나가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헐 헐 헐 어 점점 어두워져요 아무도 없어? 혹시 모르니까 칼을 들었을 불쌍한 메리 계속 혼자 헤매고 있구나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이미 늦었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 무서워 누가 도와줘 이리 오렴 메리 어둠 속으로 색감해 이거 바깥이 아니잖아 싫어 아이템 창 열어보라고? 어 소름 이게 뭐야 싫어 싫다고 뭔데 이거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야 바깥은 좀 더 밝고 즐겁고 사람도 잔뜩 있을 텐데 왜 나밖에 없냐고 이브 보고 싶어 외롭단 말이야 무서워 도와줘 캐리 진짜 진짜 절박한가보다 개리 찾는 거 보면 누가 줘 아빠 엔딩 어느 그림의 말로 허 어 뭐야 얘 찝찝하네 그냥 아 메리 진짜 너무 너무 불쌍하다 아 아니 근데 일단 내가 생각한 루트가 아닌데 개리가 죽어야 되잖아 이게 이게 메리와 같이 가는 루트가 아니라 메리의 루트를 가버렸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내가 메리를 선택해볼게 메리랑 같이 나가고 싶어로 해볼게요 메리랑 나가고 싶어 이거 하고 하나 어서 어서 고마워 정말 예쁘다 하지만 장면이 예쁜데 가시가 있어서 위험하지 아 미안해 이보 꽃잎이 찢어졌어 으쌰 욱하지 말고 나와라요 나와라 이제 나와라 나와라요 어서 튀어나와라요 어서 튀어나와라요 부하아 개리 뺨 딱대 내가 정신차리게 옴팡지게 패주마 무릎 꿇고 일발장전 선택지가 안 나왔어요 선택지가 안 나왔어요 어 여기에서 선택지가 생겼네 이번엔 개리 이 선택지가 사라지고 이름을 불러보자 어 이브 오케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작 이거 괜찮은 거지 자 이제 스케치북 방으로 가겠죠 위로 올라가면은 메리가 또 이제 장미꽃 떨구고 게리가 줍고 메리 개빡치고 또 미쳤냐고 죽빵날리고 메리 쓰러지고 와 게리 진짜 나쁜 놈 바로 버리고 빛과 같은 속도로 버리고 게리야 밀어 나의 노예 장난감 상자 잘 보자고 왜 너 여기 있어 장난감 상자로 떨어졌는데 지금 내 옆에 있어요 게리가 다행이다 괜찮니? 아픈 곳은 없고 빨간 장미꽃이 없어 떨어질 때 손에서 놓쳤구나 그래도 이 방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서 찾아내자 장난감 열쇠도 없어요 열쇠가 여기 있네 어 뭐라고? 나한테 선물을? 어 메리 메리가 한 말이었구나 와 예쁘다 나한테 주는 거야? 고마워 저건 설마 메리 어라 이버랑 게리잖아 찾던 건 발견했어? 그것보다 이것 봐 얘가 줬어 예쁘지 메리 그거 그 장미 장미는 어? 아 이거 설마 이버랑 이버랑 어쩐지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했지 메리 부탁이야 그걸 이버한테 돌려줘 음 어떻게 할까? 이버 돌려받길 원해? 어? 이거 뭐예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건가? 저 돌려받고 싶어 그렇네 그럼 게리가 가진 장미랑 바꿀래? 헥? 게리의 장미꽃은 파란색이지 나 빨간색도 좋아하지만 파란색을 더 좋아하거든 아 그래서 이 아이도 파란색이야 귀엽지? 이버랑 아까 귀엽다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할래? 바꿀 거야? 게리 빨리 바꿔 이러면 거절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알겠어 내 장미랑 이브의 장미를 바꿀게 정말? 그래도 돼? 그래 신난다 색이 참 예쁘네 아하하하하하 조작군 자 소중히 여겨해 화냈어요? 때릴 거야? 뭐? 내가 왜? 화낼 리가 없잖니 이브 잘못이 아니잖아 너무 그렇게 신경쓰지마 알겠지? 장미라면 봐 지금부터 메리를 잡아서 되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힘내자 분명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여기에 꽃잎이 떨어져 있어 좋아한다 이브 잠깐만 이브 있잖아 미안하지만 먼저 가줄래? 나는 저기 미안해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싶지도 않아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따라갈 테니까 먼저 가 있으려 먼저 가 가라고 이런 싫어 오쌰 아주 산산조각을 내놨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야 아 됐어 이걸로 나는 가시가 길을 막고 있다 이제 갈 수 없어요 위쪽으로는 아예 갈 수가 없고 덜렁덜렁 장난감 열쇠를 사용했다 아래쪽 루트도 잠깐만 야 이 상태면 메리랑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저장을 합시다 114번에다가 저장을 하고 위로 올라가서 야야 이제 이제 지금 루트도 정상대로 탔으니까 더 이상 스포는 그만 혼수 그만 제가 보겠습니다 액자가 사라지고 있다 삿 어 뒤에 메리 쫓아온다 어? 뭘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아 일단 원래 세계로 제대로 돌아온 건 맞아요 그죠? 고경꾼들이 있잖아요 아니 방금 아니 방금 엄청 귀여운 여자 해봤어 뭐라고 해야 할까 그야말로 그림에서 튀어나올 법한 미소녀 라는 느낌이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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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어 있지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뭐 에? 정말 메리도 참 벌써 저녁밥 얘기니? 그치만 배고픈걸 아 어서와 아 아예 가족이 되었다는 설정이야? 찾았다 이브 어머 이브 어디 갔다 온 거니? 난 난 이브의 자리를 완전히 그냥 빼앗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 구성원에 메리가 추가된 거네요 엄마는 이브랑 같이 둘러보고 싶었는데 뭐 괜찮잖아 이브도 혼자서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니까 그런 거야 이브? 글쎄 그럼 슬슬 돌아갈까? 메리가 배가 고파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네 나도 목이 마르기도 하고 카페라도 들렀다 갈까? 와 카페 이브 카페에 간대 뭐가 있을지 기대된다 그럼 갈까? 응 게르테나전 재밌었지? 그래 이브랑 메리한테도 좋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응 엄청 좋았어 그렇지 이브? 주머니에 사탕이 들어있다 아 사탕이다 나도 줘 야옹 멋있다 안돼 게리야 요품을 있잖아 이브 돌아가면 뭐라고 놀까? 생각만 해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이브 이브도 웃고 있어 하지만 눈이 맛이 갔네요 언제까지고 함께 아 이브의 눈은 원래 맛이 가있었구나 메인 화면에서 보니까 새삼 느끼네 자 네 메리 엔딩 게리 엔딩 어? 그러고 보니까 둘 다 리자돌림인데? 설마 미술품을 전부 발견하면? 자 딱 하나 남았어요 딱 하나 어 뭐야 깜짝이야 어 야 메리 생겼어 무게성인데 왜 머리가 없는 걸까? 어딘가에 두고 온 걸까? 머리를 그려주고 싶었지만 그림을 그릴 때가 아니라서 못했어 음 좋다 이제 정말 끝에 다다르는 느낌이 드는군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에 마지막 하나 이게 뭘까? 알고 보니까 게리도 그림이었다 뭐 약간 이런 설정? 여기에는 게리의 그림이 들어가야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지금 메리와 호감도작을 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건데 어떻게 바뀌는지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아래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온다 메리 안 따라오는데 이대로 메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혼자서 바로 검은 방에 침대를 누울 수 있으니까 일단 이대로 가볼게요 메리가 언제 나타나는지도 궁금하고 메리가 안 나타나면 오히려 좋아 들어가 나 혼잔데? 야 메리 안 오는데요? 메리 호감도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메리가 안 쫓아왔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이제 또 안 해도 돼서 정말 다행이다 자 여기까지 혼자 오는데 도달을 했고 드디어 잘 수 있어 아 이브도 자고 장작도 자고 나도 잘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 잔다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잘 거야 이브 들어본 적 있는 목소리가 들린다 귀를 기울인다 생일 축하해 이브 오늘은 잔뜩 차려뒀어 이 케이크도 봐 이브가 좋아하는 딸기가 얹어져 있지 축하해 이브 벌써 아홉 살인가 많이 컸구나 얼마 전까진 그렇게 조그마했는데 이건 생일 때의 기억이다 계속 이어서 본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렇지 이브? 그렇구나 기대되는걸? 응? 아 이게 궁금하니? 하하 들켜버렸네 그럼 조금 이르긴 하지만 짠 아빠가 주는 생일 선물이야 열어봐도 돼 아빠에게 선물을 받았다 선물을 연다 커다란 토끼 인형이 들어있다 어때? 이렇게 큰 토끼는 거의 처음 보는 거지? 잠깐 여보 인형은 고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 그랬던가? 그래 이브 방은 이제 토끼로 꽉 찼잖아 더 늘려서 어쩌려고 아 아니 그래도 아 이거 봐 이브는 이렇게 좋아하잖아 정말 하는 수 없네 어 좋아 그럼 여기 엄마도 토끼 인형 하하하하 이루어 이씨 머리가 멍하다 선물을 연다 이브 네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이야 가게에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어 레이스 달린 손수건이라 이브한텐 좀 이르지 않아? 괜찮아 얘는 물건을 너무 소중히 여겨서 좀처럼 새로운 걸 사려고 하지 않는걸 그렇다면 처음부터 좋은 걸 사주고 싶지 않아? 확실히 눈을 어머 이브 졸리니? 드물게 들떠 있었으니까 피곤해진 게 아닐까? 오 그럴지도 모르겠네 이브 조금만 자는 게 어때? 일어나면 다시 파티를 이어서 하면 되니까 그렇네 그게 좋겠어 편하게 잘 자렴 이브 잘자 배드 엔딩 외톨이 이브 이건 엔딩이 똑같네? 끝까지 잠드는 건 엔딩이 똑같네요? 어 이러면은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조졌어요 어떻게 해요? 야 저 마지막 거 어떻게 봐 엉? 아 여기에서 완전히 다 뜯은 다음에 완전히 쓰러진 개리를 보고 아 개리는 자고 있다 개리의 손에 라이터가 쥐어져 있다 라이터를 가져간다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 다 들 수 없어 사탕을 먹는다 개리에게 받은 사탕을 존 마탱 라이터를 빌렸다 개리의 라이터 불을 붙일 수 있는 도구 개리가 쥐고 있었다 어 이걸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메리를 조져보실까? 이브 뭐 하는 거야? 왜 어떻게 이방으로 온 거야? 여긴 안 돼 안 된다고 부탁이니까 제발 나가 빨리 어서 빨리 빨리 나가라 빨리 여긴 안 돼 싫은데 뭐 야 니가 안 막았으면 나 진짜 천천히 둘러보고 태우려고 했거든 뭐 그래도 태우는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니가 니가 촉진시킨 거야 너의 수명을 알겠어? 우매한 것 잘가렴 아 설마 이 태워진 메리 작품이 마지막 화편인 건가? 마지막 작품인 건가? 궁금하네 이 상태로 엔딩을 한번 보자고 어 자 어 개리도 죽고 메리도 죽은 상태예요 저에겐 남은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 뭐야? 에? 뭐야? 뭐야 나 소름 돋았어 너 누구세요? 정말 찾았잖니 혼자서 멋대로 가버리고 나중에 따라간다고 했잖아 정말 걱정했다니까 어 이거 가짜다 말하는 게 엄마랑 똑같아 환상 엄마랑 지금 말투가 똑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브 출구처럼 보이는 곳을 찾았어 이쪽이 아니라 저쪽이야 같이 가자 응? 싫어 뭐? 왜 그러는 거야 뭐처럼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돌아갈 수 있다고? 그걸 누가 보증해줄 건데 자 가자 이리 와 이브! 와 잡으려고 하는 거 봐 소름 어?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어? 미친 초상 잠이 든 남자가 그려져 있다 에? 멈췄어 아빠가 온다 이브 여기 있었구나 찾았잖니 역시 같이 돌아보지 않을래? 모처럼 다 같이 왔으니까 아빠도 이브랑 같이 돌아보고 싶다면서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단다 게르테나의 작품이 되어버렸어 게리가 이브 빨리 오렴 아 그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마지막 작품이 진짜 게리가 맞았네 와우 와 소름 엔딩 잊힌 초상 그러면 갑자기 들은 진짜 되게 뜬금없는 생각이긴 한데 마지막 침대에서 내가 잠들어서 죽었으면 게르테나 전 작품에 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을까? 잠든 여인 뭐 이런 걸로 이제 자 모든 작품을 다 모았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레이트 소름 미친 초상 다 모아버리고 만 것인가 정말로 끝이 나버리고 만 것인가 그럼 아래로 내려가면 오오 게르테나의 작품들 와 도전과제의 달성함 트루 게르테나 익지비션 멋있갱이 이게 최종 도전과제인가봐요 생각보다 마지막 특전 시고는 막 마음이 웅장해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 야 끝났다 아빠도 생겼네요 나는 예술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게르테나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만큼은 잘할 것 같아 모든 수집품을 다 수집한 다음에는 여기 메인 화면까지 바뀌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적어도 이브가 조금이라도 웃고 있거나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쉽네요 모든 요소를 다 통달한 것 치고는 약간 좀 보상이 심심하지 않았나 어쨌든간 정말 재밌게 모든 요소들을 다 즐겨봤습니다 이브가 10년 전 게임인데 이렇게 새롭게 리메이크 돼가지고 많은 요소들이 추가되고 또다시 이렇게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그냥 과거를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품으로 태어나서 정말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이브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